오우야 경험자 입문자 난 경험자 어 알겠어요 무서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꽤 예전에 나온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진한 선택지형 게임인데 이거를 우리 장작분들이 못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생방송에서는 한번 플레이를 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걸 즐겨보고 싶어서 거의 기억은 안나고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게 영상이 아니에요 게임 화면이구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온지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신 게임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야.. 이런 대작을 안 본 장작들이 너무 불쌍해 오른쪽 스틱으로 상호작용 기호 케리 존 필립스 캐롤라인 필립스 엠마 필립스 돌려놓기 어 unemployed 옥 adolescent Please, you gotta save my little girl! Wait... You're sending an android? Alright, ma'am. You can't... you can't do that. You... why... Why aren't you sending a real person? JOLEN! That's the thing! 내가 로봇이래. 발투를 길게 눌러 목표 확인. 앨런 경감 찾기. 저기 끝에 보이네요. I don't give a shit. My men are ready to step in. Just give the order. 아저씨. 왜 욕해요. 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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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대화하기, 엑스키. 왜 나 무시해? It already shot down two of my men. We could easily get it, but they're on the other side. We could easily get the edge of the balcony. If it falls... If it falls... She falls. 불량품의 이름. Do you know its name? I haven't got a clue. Does it matter? I need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best approach. 불량품의 행동. 불량품의 행동. 불량품의 행동. 불량품의 행동. 정신적 충격. emotion-wide. When we jump in on time, hope is necesita? 침입을 지 greater than half. ě know. men who save her than half are all the small means. So either you deal with this fucking android now. Or I'll take care of it. 왜 성공률이 떨어진?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선택해서 대화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구경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에요 아주 재밌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질 구하기 총 잠겨있는 게 5개인데 그 중 하나 인질 찾기가 열렸군요 이게 달성이 된 거냐? 된 게 아니라 그냥 목표구나 이런 거를 하나씩 보자고 분석하기가 있네? 이게 뭘까? 오른쪽 스틱으로 커서 이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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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을 길게 눌러 분석 블랙호크 뭐... 뭐 하나 더 있어? 2mm 탄원 재구성 나니? 이게 지금 이걸 이렇게 꺼낸 거야? 이게 뭐야? 불량품이 아버지의 총을 가져감 불량품? 불량품이 이렇게 내려서 총을 꺼내갔대 오케이 사건을 분석한 거군요 성공률이 올랐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지금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너무 좋다 나의 이 깨끗한 두뇌 야... 항상 모든 것들을 리셋 초기화하는 나의 두뇌 사랑한다 그래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자 인질의 방 수색하기가 열렸다 인질의 방 수색하기가 노래를 듣고 있었네요 아이는 송소리를 듣지 못함 정보 발견 조사하기 재생하기 터치패드를 스와이프에 상호작용 불량품의 이름 다니엘 안드로이드가 지금 인질극을 벌이고 있나봐 저 다니엘이라는 녀석이 불량품인가 본데 도움이 될 만한 대화 또는 행동이 해제될 인질의 방 수색 끝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네 여기 총격전이 심하게 있었나본데 피해자 조사하는 좀 꼼꼼하게 봐야되요 이거 음소거 해제 1시간이 지났다고 1시간 동안 저 짓을 하고 있었어? 에이 힘들겠다 빨리 하자 이건 왜 켜져있어 가족이 식사를 하기 직전이었어 2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으아이씨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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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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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 최초 대응자는 디트로이트 경찰관이었음 아 로봇이 죽은거야? 발사 잔여물 발포는 단 한 번뿐 발포는 단 한 번뿐 로봇인데 파란 피를 흘려? 아닌데? 사람이 죽었는데? 우심실 관통 내추럴 하나를 더 분석해야되는데? 뭐가 없는데 어? 앤서니 데커트 경관 사망 추정 시각 8시 3분 로봇이 사람을 죽였네 야 이건 좀 큰데? 분석하기 미안해 아까 했던 거 잔 어? 재구성 어? 여기에서? 야 이놈의 자식어어어어어어어 죽여버리겠.. 뜯 오른쪽 스틱으로 카메라를 이동 야 이거 바꿀 수가 있네 이렇게 이거 총 맞았나? 경찰이 불량품에게 사격! 어깨를 맞았구나 여기서 탕 쏘고 여기서? 안드로이드가? 밈짤로 밈질리 사격장면을 못격함?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 crois 여기 총이 있었네이 기가 막히는구만 들기 조용히 챙긴다 건락 도움이 될만한 대화 또는 행동 야 이겼어! 어! 피해자 조사하기 아 이쪽에 있네 너무 시간 끌면 안되는거 아냐? 이거 너무 시간 끌면 빨리 진행하라고 할거 같은데 일단 빨리빨리 하자 시간이 없다 이게 내 기억으로는 확실히 시간제한이 있었던걸로 기억해 너무 시간 끌면 안돼요 폐상부에 출혈 기흉으로 사망 아이고 어떡하나 사망 존 틸립스 아빠네 앨범에 있던 복부에도 한대 맞았네 어 어 어 하나 더 볼게 어 여기 한대 더 맞았다 좌측 신장광통 치명적인 복부외선 잠 잠 잠 잠깐만 이거 재구성이 되지 않아? 된다 자 보자 일어나세요 아버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뭔가를 손에 들고 있음 아 뒤에 뒤에 저 저 뭐야 일어나서 어 발견을 하고 탕 으으아악 찾았다 어 끝 이게 뭐지? 피해자 조사함 잠금 해제 아아 불량품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예정이었음 그거에 빡이 쳐버렸구먼 성공률 75%까지 올렸음 가야할까요? 우리가 놓친 건 없을까요? 이게 뭐죠? 오른쪽 스틱으로 주변을 둘러보기 넌 뭐니? 조사하기 어린이 크기의 신발 민질이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 존재 음... 들쩍다 어 여기 뭐가 있다 아 그걸 왜 먹어? 음... 파워에이드 맛 신선한 파란 혈액 안드로이드가 다침 불량품의 모델 PL600 야... 피맛을... 안 할건데요? 아직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아이씨 안되네 나가자 간다고 아아아아아아 와아 안드로이드에서 반응이 없어 소름 아이씨 안드로이드에서 반응이 없었을까요? 아이씨 안드로이드에서 반응이 없었을까요? 어? 불량품 불안정? 불량품에 신뢰없기 천천히 접근하기 천천히 접근하기 진정시킨다 지금 여자애는 지금 정신이 나갔는데요? 뭐야 이거 어... 쓸리가 없지! 다닐이오, 다닐이오! 여기 안전하게 왔어요! 원인에 대해 엠마와는 엠... 엠... 엠마와는... 너와 엠마와는 아주 친해졌어 너는 너가 잘못했지만 너가 잘못했잖아 저한테 말했잖아! 내가 사랑했을 때...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 다닐이오, 다닐이오! 너, 도라이로... 야, 어떻게 해? 팔 다쳤어, 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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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시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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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성공률이 낮아졌네 자 가보자 잠겨있는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좋겠지 원인에 대해 83% 현실적으로 비난한다 동정한다 결함에 대해 동정한다 아니 이게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몰아버리겠네 정신이 하나도 없고 동정한다 아... 아... 야 인간이랑 다를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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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안지 않냐 아... 그 헬로컵터를 다시 한번 구입을 수, 수락한다 좀 가봐 오 99% 마지막 기회 실내엇기 시, 실내엇기 차나? 차나? 왜 안차아? 저, 아, 그래서 차르르? 나보다 내 안심시키는다 우린 죽이는지는 거죠 잘생겼어 잘생겼어 넌 믿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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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헉 뭐야 야 임무에 성공하니까 얘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네 나 너무 무서워 저..저게 안드로이드 이것은 챕터의 순서도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지나온 루트 아직 확인하지 못한 루트 해제된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노드는 엑스트라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게임 디자인에 의해 특정 노드와 엔딩은 순서도의 완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어... 아 이게 우리가 지나쳐온 루트구나 그지? 이렇게 우리의 행적을 볼 수 있네요 임무 시작 여기 뭐가 있네? 하나 추가적으로 더? 이게 뭘까? 뭐 하나 빼뜨렸고 단서 찾기에서 경찰에 총을 그냥 두느냐 짚느냐 결국에 총을 쓰진 않았네 내가 그치? 총 쓰면 더 큰일 날 것 같았어서 안 썼는데 잠겨있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함 제한 시간내로 다 보고 들어갔으면은 중간 루트가 열렸겠지만 저는 계속 시간 끌다가 그 뭐야 책임자한테 너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강제로 진입이 됐죠 바깥에서 불량품과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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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불량품과 교섭하기 우호적으로 접근함 위쪽에 뭐가 하나가 더 잠겨있는데 그쪽으로 빠지면 바로 윗단계로 가져서 루트를 두 개밖에 못하게 되네요 여기 여기 뭔지는 전혀 감도 안 오는데 헬기 보내기를 수락함 총에 대해 거짓말을 말함 다친 경찰을 도와줌 충분히 가까이 접근함 어 접근을 못할 수도 있나봐 불량품에게 거짓을 말함 난 난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어 난 쟤가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갑자기 쏘던데요 신뢰를 얻음 그래서 저격수가 불량품을 쏨 다니엘이 생존할 수 있는 루트도 과연 있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엔딩만 6개야 참고로 우리는 완전 논스톱으로 진짜 뭐 다른 루트 아무것도 안 거칠 거고 후회를 하더라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일 루트로 그냥 쭈욱 엔딩까지 갈 거예요 알겠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랑 뭐 신중하게 이런 선택지를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정하려고 했는데 방금처럼 되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타이머가 작동이 돼가지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급하게 빨리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나중에 올 엔딩 셀렉할 예정이 있냐고요? 저 엔딩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나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나 그냥 처음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아시겠어요? 이걸 불러오는 순간 이거는 이제 집중도가 팍 깨지면 깨지고 몰입도가 깨지고 조회수는 하락하고 모두모두 망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 제가 뭐야 뭐지? 오른쪽 스틱으로 주변 둘러보기 지금 로봇 팔고 있는 거구나 이게 진짜 개쩌는 게 뭔지 알아? 쳐다보는 방향으로 대화가 들려 이렇게 하면 이쪽 대화가 들리고 이쪽 보면은 이쪽 대화가 들려 형 내가 안드로이드야? 나 안드로이드야? 저는 왜 슬쩍 보고 가요 어 어 아 나 나 나 나 나 수리받았었나봐 나 수리받았었나봐 나 수리받았었나봐 흡입을 쓰러지지 어? 정말 많은 외형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왜 사람처럼 만들어놨냐고! 우린 정말 먼 미래에 이런 사회를 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일단 로봇 자체가 인간을 본떠서 만드는 거는 반대야 지금 뭐 자동차 만드는 기계들만 봐도 사람의 모형으로 만드는 게 없잖아 그지? 그냥 로봇 탈 이렇게 달려가지고 윙윙윙 이러면서 그냥 작업만 하지 그런 거에 막 동정을 느끼진 않잖아요 근데 외형이 갑자기 그 사람 모형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분명히 로봇인데도 그 노동하는 거 자체에 동정을 하는 여론이 생성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초에 안드로이드라는 뜻이 인간과 비슷한 로봇을 뜻하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안드로이드를 안 만들면 되잖아 내 말을 그러니까 인간을 본떠 만들 필요가 난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그 뜻인 거면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만들지 말자고 내가 안드로이드 뜻을 물어본 게 아니잖니? 뭔가 분위기가 좀 별로 좋지는 않네요 어.. 실려갔는데 얜 또 뭐야 와 이곳에도 비둘기는 있구나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곳에서도 비둘기는 살아남았구나 얜 누구야? 벨리니 페인트에서 주문번호 847 회수하기 118m 떨어져 있네 목표 지점이 보이고 너무 궁금하니까 목표 지점 거부하고 뒤로 간다 벨리니 페인트는 이쪽이 아님 젠장 갈 수 없군 오 나 자동으로 비켜졌어 내가 비키지 않았거든 비키니 시티인가? 자동으로 비켜지네 죄송합니다 내가 무슨 미친 드립을 애도 막 돌본다 우와 나 자동으로 피해졌어 사람이 달려가니까 내가 옆으로 또 피해졌어요 알레디 고 알레디 여기로 가볼까?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기술력에서도 노숙자는 있군요 어우 기분이 굉장히 묘한데요 이쪽이 맞아 근데? 어우 아니라고 뜨네 여기 이쪽이 아니군요 그냥 차도로 이렇게 갈 수 있나? 오 갈 수 없어요 초록불일 때만 건너지려나? 지금 논워크라고 하는데 녹색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 이제 맞고요 뭐야 오 오 어 왜 안 움직여지지? 어 됐다 R2로 GPS 사용 어 안그래도 잘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도넛 하나만 주세요 네 나한테만 난리야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를 별로 안 좋아하나봐 여기도 노숙자 있고 여기가 아니래요 어디로 가야돼? 페인트 상점으로 가기 전에 두 개의 목표가 더 있는디? 이거 청소로 마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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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사람이겠지? 어디로 가야돼? 저쪽이구만 아 이쪽이네? 그럼 저건 뭐지? 카메라 뭐야? 네? 방금 왔는 너라는거지? 일단은 페인트 상점으로 가야 다음 임무가 열리나? 가자 상점이 어! 저기 왼쪽에 간판 보인다 그죠? 오케이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기 도착했지만 그냥 가버리기 아 응 어 아이 명령코드 그지가 않네 자유를 달라 와 페인트 가게 되게 이쁘다 어 우와 가게 점원도 안드로이드야 지불하기 하이 하이 지불을 초능력으로 하네? 물품 수령함 음 다음 임무가 열렸네요 이거 삼성페이네 야씨 머리에 삼성페이칩을 R1으로 카메라 시점 변환 오 아 나 지금 계속 뒤로 가야되나봐 어어어 그러네 얘가 이렇게 뒤돌아있으면요 뒤를 돌아봐요 이렇게 여기로 가야돼 이러고 이제 게임 잘 만들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와주지가 않네요 저는 프로그래밍된 안드로이드라서요 죄송합니다 어디로 가야돼 오른쪽이네 예 으 저쪽에서도 뭐 한다 저쪽에서도 뭐 한다 네 저한테 왜그러세요 저 사유재산이에요 어어어어어 으 으이 일어나야 돼 으아아악 고통을 느껴? 왜 자빠져? 그냥 일어나 으응 엑스 연타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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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야 벌금 무섭지 벌금 얘기에 바로 손이 놔줘버리네 성공 어 되게 재밌어 보인다 여기 여기로 가보자 구매된 안드로이드는 출입금지 허어 안드로이드는 출입금지야? 나 어디로 가야해 어 그럼 난 여기로 가야지 또 또 못 가겠지 에이 버스정류장은 이쪽에 있잖아 버스 기다리기 아 궁금하잖아 프로그래밍된 안드로이드가 정해진 길을 안가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어머 뭐야 안드로이드 전용 버스야? 근데 안드로이드들은 뭔가 제복 같은 거를 다 입고 있는데 나는 왜 그냥 평범한 옷이야 아 저렇게 뒷칸에 루트가 열렸다 한번 쭉 볼까요? 루트 보지 말까요? 루트 볼까요? 이렇게 한번씩 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어? 어 봐 공원을 걸음 이건 뭐임? 핫도그 판매원을 쳐다보면 뒤가 뭐가 더 있네? 뭐 계속 쳐다보면 싸움나나? 그리고 이 두 개를 뭔가 놓쳤는데요? 별도의 무언가를 페인트 상점을 방문함 거리 연주자의 연주를 들음 설교자를 쳐다봄 설교자가 마커스에게 고함침 물품을 수령함 시위자들이 마커스를 괴롭힘 안 괴롭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나봐 마커스가 버스를 탐 이름이 마커스군요 우리가 봐야 되는 안드로이드는 아까 그 교섭가 뿐만이 아닌가봐요 어 여러명의 안드로이드들의 스토리를 다 하나씩 봐야되나봐 얜 영혼이 벌써 나갔는데? 아 일하기 싫어 헉! 왜 불탔냐 지금? 여기가 약간 빈민간가봐 어 그러네 집부터 상태가 아니 집 상태는 이런데 안드로이드를 샀다고? 돈 어디서 났노 열기 아! 이거 안 열고 가만히 있어볼걸 이벤트 발생했을 것 같은데 카메라 시점 전환 토드와 합류하기 어 네 안..안..안가요? 어 이거 공사중이네? 재개발지역 오오! 신도시 짓나봐! 야 여기 집값 미친듯이 오르겠다 대박인데? 빙글빙글 돌아가면 조용히 조용히 여기 뒷마당도 있나본데? 뒷마당 구경하러 가 알 수가 없군요 요건 2주일 동안 남은 곳이 일어났어 집에서 일어났어 집에서 일어났어 집에서 일어났어 식사하고 그리고 곧댕댕 왜 지금 이 놈이 어디에 가진거야? 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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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꼬라지부터가 지금 벌써 아 여기가 알리스 고만간다 알토를 길게 눌러 주변 스캔하기 필수 업무와 선택 업무가 있는데 선택 업무를 먼저 해야지? 에에에에 뭐가 얼락이 많이 되겠죠? 설거지값 모으기 청소기 작동시키기 뒷뜰 확인하기 오케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하자 아무것도 안하기 이러고 있네 TV on 와 아 근데 뭐 요즘도 음성으로 TV 켜는 거는 평범하긴 하지? 그죠? 인터넷 TV 뭐 뭐 지니아 TV 켜줘 이런 거 있잖아 닫기 와 설거지 아 이거 모아야 되나? 설거지를 음 사용하기 스캔하기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고장 주문 처리중 주문함 아 뭐가 고장났는지 빠르게 파악해서 해당 부품을 주문했어? 지금 뇌 속으로 온라인으로? 미쳤다 미쳤어 나도 안드로이드 한 대만 살래요 쓰레기는 좀 나중에 들고 뭐 할게 뭐가 이렇게 많냐 이건 뭐야 택시기사 주셨나보다 아 근데 안드로이드 한테 일자리를 뺏겼나? 로봇청소기가 있네? 와 진짜 좋아보인다 이거 뭐지 무드등인가? 아 뭐야 딸이 로봇청소기랑 놀고있어 그러면 안돼 어 저런건 뭐라고 하긴 해야지 로봇청소기가 일을 못하잖아 근데 그렇게까지 싸가지없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 술병으로 뚝배기하는데 맞으실래요? 이거 뭐 어떻게 지워하냐 이 시대에도 인형갖고 노는구나 인형은 절대 사라지지 않겠지? 불기 사은거지 좀 비켜와 비... 비켜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아 됐다 내려놓고 여기 뭐 어떻게 해 오! 오! 패드 자체를 기울여서 닦아야돼 터치패드를 계속 스와이프에 상호작용 쓱쓱 문질러줘요 음 컨트롤이 아주 특이해요 시선이 따갑다 앨리스 앨리스 안드로이드 주제에 저렇게 이뻐도 되냐고? 미소가 천사급이구만 얘는 접시를 닦고 나는 패드를 닦고 쏟아야돼 쏟아야돼 맥주 가져다주기 이거 왜 냉장고에 있겠지? 올듯 비교적 냉장고가 깨끗하네 공포게임 같은데 보면은 다 썩은 음식밖에 안들어있던네 여기요 경기 볼 수 있네? 나도 여기서 같이 보고 있을까? 어? 뭐야 반응하네? 뭘 그렇게 빤히 보고 있어 뒤뜰을 나갈 수 있나? 오우 빨랫감 모으기 빨랫감? 이거? 이건 빨랫감이 아니지 않아? 널어놓은거잖아 어 뭘 뭘 할 수 있지? 이대로 탈출하자 어? 보기...가 되네? 뭘 볼 수 있는거지? 왜 보는거지? 뒤에 굉장히 커다란 나무가 있네 보통 이런거에 아지트 만들고 와! 얘 고개 기울이는거 봤어요? 소름! 대박 얼마나 현실적인거야 다시 돌아왔어 음... 아냐아냐아냐 빨랫감을 모아야되는데 이게... 이게 빨랫감인가? 어딨어 도대체 왜? 나가...나가야되나? 나가서 스캔을 한번 돌려볼까요? 빨랫감이 바깥에 걸려있다고? 빨래 걷어야되는데 아... 저 밑에 있네 박스에 있었네 박스에 있었던게 아니라 이걸 들고 빨래를 걷어야되는거였구나 빨래를 하는게 아니라 걷는거였어요 어... 다... 다 한건가? 말걸면되나? 뭐야 무릎 꿇기 놀이 뒤뜰 날씨 학교 이런 시간제한이 없는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아니 근데 그럼 또 너무 시간을 오래 끄니까 그냥 어... 놀이 앨리스 중립점 아 이거 하나하나 다 하는거네 뒤뜰? 반응이 없는데? 어? 우호적으로 바뀌었어 중립에서 우호적으로 바뀌었어 어 이거 연애 시뮬레이션이니? 빨래감 다시 세탁하기 야아... 이거를 안 걷어가지고 다시 빨아야돼? 미쳐버리겠구만 이걸 왜 걷나 했더니 빨래할려고 뭐해? 아 어 체제 아니 안드로이드가 나왔는데 세탁기는 여전히 똑같네 들기 굳었어? 설마 딱딱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방향제야? 레드아이스에 도구... 이야? 어? 마약해? 헉 그런거 같은데? 외모를 보니까 약간 마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좀 보인다 갑작스럽게 늙고 다크서클이 굉장히 진해지고 막 아까 통화로 뭐 팔던데 그게 마약인가? 그런건가? 자 선택 업무는 끝났구요 쓰레기통 들기 들기 뭐야 쓰레기 모으기 아 이제 쓰레기를 쓸어 담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깨끗해졌다 이..이거 이것도 다 버려야되는거 아냐? 깨끗해졌어? 아니 뭐야 피자박스는 어따.. 어따가 치웠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야! 이 세계관 최강자는 쓰레기통이 아닐까? 다 먹는데 막? 안드로이드도 들어가겠다 요렇게 흐흫 진짜 컵이 4장이 여기 왜 있니? 이거 봐! 막 다 들어간다니까? 이거 ㅡㅡ 짓기 나가자 야 힘도 좋네 어? 뭐야 이게 뭐야? 고지선가? 어 맞네 고지선에 헉! 연체료 헥!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샀나 했더니 다 빚이었구나 흐음... 야레야레 3봉지 4단 5 에? 저분은 누구세요? 2봉지 4단 5 버스도 온다 안드로이드는 뒷자리 인간은 앞에 탔어 나, 나도 탈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쳐버렸어! 노! 요감 뭐야 토대계 보고하기 왜..왜..왜 그래 어 잠깐만 얘한테 뭐가 떴는데 갑자기 숨었어 식탁 밑으로 왜 그러지? 아빠가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바로 숨었나봐요 위험을 감지하고 꼭 말을 아휴 뭘 바라겠냐 2층 치우기 토대방 정리하기 잠자리 정돈 지저분한 것들 치우기 방 환기하기 정리하기 기타부터 일기 엑스트라 항목에서 발견한 기사를 다시 읽을 수 있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옽 뭐야 그냥 일반 책, 종이책인 줄 알았는데 생명의 길 무인 차량이 사고를 예견할 경우 차량의 컴퓨터는 두 명의 보행자 중 누구와 부딪힐 것인지 와 같은 생사 걸린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차량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정확한 과정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다 크라운카의 마틴 포롱이 언급에 따르면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차량의 이미지 시스템이 보행자의 나이, 성별, 예상 수명 등을 판별하기 위한 데이터를 눈 깜짝할 사이에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데이터로 공공기록을 분석해 혼인 여부와 고용기록, 예상 수명, 자녀의 존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아니, 그게 그렇게 순식간에 된다고? 그 다음에 차량은 의사와 간호사처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가중치를 주는 식과 같이 사회적 공헌도를 기준으로 각각의 잠재적 피해자에게 값을 부여한다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한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반자동차 연맹의 수장인 펠릭스 갬블은 범죄 기록이 있는 누군가가 꼭 의사보다 사회에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어? 그런 종류의 정보는 인간 생명의 존엄함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며 시스템이 그런 판단을 내릴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포롱은 그런 주장을 우리는 우리의 차량이 최선의 선택을 하길 바라고 그건 좀 더 많은 좀 더 나은 정보를 수집해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묵살했다 서로 맞는 말 하네 어렵다 어려워 미식축구의 최상의 경기는 여전히 인간만으로 치러지는 등 안드로이드 선수 확산에 대체로 저항해왔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라이프에서 한쪽 엔드존에서 반대쪽 엔드존으로 공을 던져 6인치 넓이의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안드로이드 쿼터백의 기술적 시험품... 민? 시험품을 공개함으로 인해 그런 상황은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에? 그럼 무슨 재미로 봐? 이 모델에는 또한 전통적인 부틀레그와 핸드워프 좀 더 특화된 기동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한 1500가지의 플레이가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아니 스포츠를 로봇이 하면 무슨 재미로 보냐니까? 그냥 서로 휙휙 던지기만 하면서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제조사가 최첨단 기술의 잠재성을 드러내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시제품들을 출품 사이버라이프의 디트로이드 전시회에서 공개됐다 사이버라이프의 최신 혁신을 보고 일부 팬들이 군심을 흘리기는 했으나 반 안드로이드 지지그룹의 창립자인 로이 켄스톤은 사이버라이프는 이번 시연으로 정확히 어떤 것을 노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농구와 야구에서 안드로이드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LED가 달린 쿼터백이 경기장을 누비는 모습을 보는 것도 머지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음... 뭐... 그래도... 게임이니까... 근데 게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건 허무 맥락하다 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들이 현실적이라 이런 거는 충분히 서로 얘기 나누고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항우울제 음... 일단 정리... 총을 발견했구요 음... 기억해둡시다 열렸네요 도움이 될 만한 대화 또는 행동이 해제된 정리하기 갑자기 선택지가 열린다는 건 분명히 저걸 쓸 날이 온다는 거겠지 야 방금 봤냐? 침대 정리하는데 저 여자애가 보이자마자 미소를 지었어 안드로이드는 이게 거의 조건반사로 그렇게 되는 건가봐 살짝 무섭네 음... 타워 이제 sports 첫번째 basketball 지금 기업이 준비하는 크리틱스와 Denver 오늘 밤에 Cyberlife Arena Detroit league negotiations 아직 가능한 도움이 될 만한 android 플레이 스터드 debate 연결 근데 안드로이드가 진짜 사회에 이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은 애니메이팅도 안드로이드들이 하려나? 아니다 근데 스토리나 막 연출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정해야 되니까 정해진 자료를 통해서만 그릴 수 있잖아 안드로이드들은 야 이거 애니메이션 개꿀잼인데 오늘 두시간 동안 이것만 보고 있을까? 뭐야 왜 같은 장면이 또 나와! 버그 걸렸어요 이거! 테이프 테이프 지금 섞였다 이거 실업률이 37%? 전투 유닛? 전쟁을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야? 왜 지 멋대로 꺼? 내가 안 껐어! 초능력으로 껐어 아이고 안드로이드가 이런 실수를 뭐지? 뭐 봐? 성인 잡지 찾았냐? 나도 같이 봐 지 혼자만 보네 환기시키자 들어 올려! 패드를 위로 확 들어 올렸어요 지저분한 것들 치우기 아직 안 끝났어? 어 저기 아이고 호우 술을 진짜 많이 마시나 보다 호우 오케이 우회방 정리 끝! 뭐야 진짜 그쵸 욕실 청소하기와 화장실 청소하기가 있네요 화장실 청소함 욕실 청소하기 여긴가? 어 미안 다시 나갈게 화장실 청소부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안드로이드 이름이 카라 라고 적혀있네요 뭘 청소해야 돼 여기 밑에 뭐가 있다 진짜 진짜 다 엉망이네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 으흐흫 똑바로 세워놓은거 봐 보기 좋네 바다 걸레지라기 됐다 문질문질문질문질 문질 이거 뭐.. 왜이래 이거 모션 왜이래 뭐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어 됐다 청소 못참지 됐다 이제 할 일이 선택 업무 클리얼 이제 필수 업무 엘리에스 망정 이야기 헉 그릴 데가 없어서 벽에다가 그렸나봐 아옹 잠겨있네요 잠겨있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한마디 한마디에 호감도가 아주 그냥 팍팍 오르는구만! 쉽다 쉬워 자신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놀고 있나봐요 한기하게 엥? 뭐야 어? 뭔가가 열렸는데? 밖을 열었더니 발판 같은 게 있었어 탈출할 수 있는 건가? 무릎 꿇기 사실 전화기 친근하게 교섭한다는 뭐야? 인질 잡혔어? 카라의 이름 말소가 적음 어머니는?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말고 신뢰함으로 올랐어 좋아하는 건? 자신에게 말해 자신에게 말해 자신에게 말해 자신에게 말해 자신에게 말해 자신에게 말해 어떤 음식들 정말 도와줄게 어... 더 말 걸면 좀 안좋을려나? 네 뭐야 뭐야 루트 해제 됐어 엥? 뭘 준거지? 뭔가를 주워갔는데? 아 아까 잠겨있던 상자네요? 뭐지? 궁금한 거 못참지 빨리 열어보자 네잎클로버 내려놓고 하... 그러고보니까 진짜 네잎클로버 같은 거를 안 찾아본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옛날에는 아 클로버다 이러고 찾아보는 그런 동심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정말 놀랍게도 뭐야 이 그림은 아빠가 거의 괴물 수준으로 그려져있는데? 이거 나야? 헉 머리가 지금 광속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카라 머리가 막 빨간색 이렇게 뜨던데? 로딩바가 이 이 파이onie 이 흐 차사고라메 에는 를 흐 도대기 새로운 짓이 물어 보기 개뻥이었네! 아니 채팅 너무 장작이 개뻥이었네 아 채팅 치는 거 개 웃기네 잘 알고 있네 아니 갑자기 가만히 있는 애한테 전원하고? 뭐야 미쳤나봐 I know what you think of me you hate me you hate me, don't you? 와 얘 진짜 무섭다 정신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요 아빠가 지금 아휴 저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진짜 진짜 절망적이겠다 어떡하지도 못하고 귀가 토드와 합류함 어? 나 정말 열심히 청소했는데 뭐가 또 빠졌네? 1층 청소하기에서 3개나 빠졌네 이게 뭐지? 뭘 빠트렸을까? 토드를 화나게 함 레드아이스를 발견함 청소기를 작동시킴 뭘까? 쓰레기 내다놓음 2층으로 간다고 말함 2층으로 올라가기 와 이거 살인마구도 아니에요? 지금 곧 그쪽으로 갑니다 손에 딱 도끼만 들려있으면 그냥 공포 게임 도드의 방을 청소함 약을 정리함 카라가 총을 발견함 화장실 청소 앨리스가 자기 방으로 갑 앨리스의 방을 청소함 방을 환기시킴 카라가 내려가는 길을 발견함 욕실 청소 안드로이드 큐비를 읽음 생명의 값을 매기다 읽음 앨리스와 대화 앨리스가 카라에게 열쇠를 줌 앨리스의 상자를 열어봄 집 청소를 끝남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도착했네 와 집 좋은데 사는데? 와 자동문 미쳤다 물품 내려놓기 주변을 좀 볼까? 아우야 아까랑 너무 상반되는데? 물품을 내려놓기 응? 어? 아까와 똑같은 구도 카라도 거울로 자기 자신을 봤고? 얘는 이름이 뭐지? 마, 마커스였나? 얘도 거울을 보고 칼 보살피 이건 뭐야 로봇이야? 로봇이야? 켜기 새가 로봇이야? 무슨 의미가 있어? 왜 이런 짓을 어머 왜 진짜 새처럼 움직여 무서워 굳이? 굳이? 흘림이네 여기 주인이 예술가인가 봐 가자 조각 조각 같은 것도 하시나? 이 그림도 볼 수 있는 건가? 볼 수 없네요 화석도 발굴하시나봐요 뭐야 저 기린은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저 아래쪽에 뭐가 있네 저 아래쪽에 뭐가 있네 어? 오와! 커튼 걷기 2층에서 칼 깨우기 칼을 깨우면 베일 수 있어서 위험하지 않나요? 아 나 오늘 왜 이러지 상태가? 하하하하 드립의 상태나 좀 신... 아 하하하하 하나도 아칼 하나도 아이쿠 여름 10때로 하하하하 하필 54때로 80% 하필 회차의 상탈로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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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잊지 않냐 손을 보여줘, 카운? 아니 카운? 고마워 눈을 열어버렸어, 눈을 눕고 제 척 R1 인간은 정말 악략한 기술이야 정말 빨리 떨어져서 이런 노력을 계속 들어가게 뭔가 진짜 와 닿는 말이다 너의 옷이 뭐지? 어, 아무것도 그냥 도로로 인사자 뭐지? 엘원 들어 올리기 흠쯔 야...집 좋다... 자아아악 크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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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왜 저 고양이상만 저렇게 눈에 띌까? 그러게요 독... 독거인분들에게는 안드로이드가 진짜... 최상의 동반자 아닐까 칼이 깨어났음... 칼을 식탁으로 데려가기... 뭐 주변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거는 따로 없는거 같... 흠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요한이 있지는... 우리 나중에 더idos에 봐봐 뭐 ELSE? 뭐지? 그냥 그냥 그냥swags 패메일이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음... 토지 띠우디의 문이 дней? 같이가요! 아냐 카운 그냥 전화해서 전화 될 수 있겠지 안 나 나 나만 하지舉 혼자 사는 거야? 진짜? 이런 엄청난 저택에서 진짜 혼자 살면 정말 공허하겠다 칼이 자리를 잡음 아침 식사 가져다주기 아침 식사 안 가져다주고 주변 조금만 둘러보면은 칼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 너무 궁금해요 한번 해봅시다 도망가야지 아이씨 안 열리네 아까까지만 해도 자동문인 것처럼 막 잘 열리더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가자 침식사 침식사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네 이정도의 재력이면은 안드로이드 한 열대에 데리고 있어야 되는거 아냐? 왜 나한테만 시켜? 나 힘든데 마커스 좀 쉬게 줘요 침식사 침식사 씬 침식사 아침 식사를 제공함 뭔가 할 일 찾기 무려 3개나 음 이제 열렸네 할 거 되게 많네 와 야 TV 미쳤다 센츄리 어째서 러시아는 북극을 원하는가 북극을 향한 러시아의 관심은 최근 들어 얼음 속에서 티리움 합성이 사용되는 다수의 귀중한 광물이 발견되면 격화됐다 안드로이드 제조가 미국과 러시아 양나라의 경제를 점차 장악해 가고 있지만 이는 gdp 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 지금 세계관이 미국과 러시아가 안드로이드 산업의 주력인가봐요 남은 티리움 비축량이 생길 경우 양국은 자신들의 군사 및 산업력을 크게 향상할 좀 더 진보된 안드로이드 모델에 대해 실험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티리움이 중요한 자원이구나 안드로이드 만드는데 노르웨이와 덴마크 그리고 캐나다를 통해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까지 더해져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거라는 전망은 회의적이다 양국은 안정적이고 생상성 높은 북극 지역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쟁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간단한 문제다 러시아는 북극에 발붙일 일이 없다 크렘린이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이해시켜줄 것이다 라며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여러분 이런 거 읽는 것도 재밌죠? 막 아 못 참겠어 빨리 진행해 이런 사람 없지? 타이탄에서 생명체 발견 외계 생명체의 증거가 늘어나다 오? 정확히 19년 전에 타이탄의 메탄 얼음 표면을 탐사하기 위해 발사된 다윈 탐사선이 두꺼운 얼음층으로 보호를 받는 표면 수백 킬로미터 아래 소금물 바닷속에서 미생물의 존재를 확인했다 토성의 또 다른 위성인 엔칼라두스에서 유사한 미생물이 발견된 이후로 우주에서 생명이 흔하게 발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미생물을 발견한 적이 꽤 있지 않아요? 나사 대변인은 이 소식을 다른 행성의 생명을 향한 일련의 최신 지식이라며 2호를 향한 안드로이드 원정은 외계 생명체를 발견해 우리는 최우선 목표를 위한 여러번에 걸친 항해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하나 봤는데? 사람은 너무 심각하고 욕심하고 폭력하고 폭력하고 5,000년의 시빌리세이션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그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가까이 안 갈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가면 진행될 것 같아서 체스야?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체스두기가 언락이 됐고 돌려버리기 진짜 할 짓 없나보다 얘 이렇게 피아노 피아노도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네 와 악보가 홀로그램이야 홀로그램까진 아니고 그냥 약간 디지털인데 연주하기 앉기 다른 뭔가 찾기 앉아보자 오후 오후한 곡조 희망찬 곡조 친숙한 곡조 불가사의한 곡조 불가사의한 곡조 불가사의한 곡조? 불가사의한 곡조?? 이건 또 좀 궁금하네 이거 해볼까? 뭐 뭐야 오오오옹 제가 연주하고 있어요 지금? 멈출 수 있어요? 빠르게 연주할 수도 있어요 약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점점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칼이 예술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냥 평범한 안드로이드처럼 대하질 않고 인간처럼 대하려고 하네 인간처럼 생각하라고 칼을 작업실로 데려가기 와 잠겼어 안돼 첼스도 두고 피아노도 치고 다른 것도 찾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을 끌어버렸군요 칼의 지시를 기다리게 칼을 작업실로 데려가 작업실이 어딘데 여긴가 오 맞네 오케 찾았노 우와 시트 시트를 제거하기 아 내가 해야되는거야? 아 이런거는 자동으로 안돼? 칼을 작업실로 데려갔음 시트 제거 작업실 청소하기 뭐가 맞네 페인트 산거다 잘 더 주고 음 뭐가 있네 야 아까 풍경반에 미쳤다 진짜 이런 곳에서 작업하면 없던 영감도 떠오르것다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저기 마지막 하나만 이런 작품을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작품 하나 완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실까 저거 스캔할때도 시간이 계속 가나요 몰라요 아닐거 같은데요 좋다 싫다 의견이 없다 난 싫다 저도 조금 좋은 것 보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좀 좋은 것들은. 시가 못했다고 말했다. 오늘 그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하루 종일 저녁의 성적에 대한 있었던 거다. 가장 좋은 것 같아. 저는 또한 흰색을 빛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Carl... 월요한 느낌 handshake! 러면 수워 banget. sinks가를 begin. 어? 내가 그려보라고? 나중에 진짜 안드로이드가 나왔을 때 이런 예술? 창작? 같은 거 해보라고 하면 어떤 작품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지금도 있잖아 비슷한 형태로 AI 그림이 있잖아 그림을 그릴 대상 찾기 그림을 그릴 대상 찾기? 조각상을 그리기 책상을 그리기 칼에 그림을 그리기 베끼는 거야? 헉! 그건 좀 섬뜩할 뜻? 책상을 그려볼까? 책상을 그려볼까? 아 이번에도 내가 그려야돼? 톡톡톡 슥 스와이프 왼쪽 오른쪽 뭐 어떻게 어 카메라를 할아버지까지 갈 수가 없던데요? 그는 그는 perfect copy 사실 그 그림을 없애픽 그 그림을 표정하는 것 이.. 근데 이미 말하는 2부터 안드로이드가 아닌데 얘는? 그냥 사람인데? 저에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 프로그래밍에는 없는건데요.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미 사람임. 오른쪽에 저 센서가 약간 반응이 오고있어. 인간성, 정체성이라는 엄청 추상적인 단어가 있네. 정체성.. 나는 무엇인가? 절망, 의문, 죄인..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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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ông사면.. 의문이 흐른다.. 의문에 신장의 대시 institutional 잠깐만.. 와 진짜 오마이갓 누구세요? 뭐야 얘 또 약했어? 약간 좀 이상한데 아이고 내가... 다른 거 맞edes? 땜에 몬에 손을 부정하네 정말 걱정하네 뭐? 왜? 그래, 다진 모르겠어 너희들이랑... 자... 너희들이랑 잘 다녔어 그럼 자격이 해주고 뭐 교수는씨가 잘 안 맞냐 나야? 더ics? 네, 내가 더Corps이 나야 그런데 안드로이드한테는 이렇게 철학적이고 잘 대해주는 이런 사람이 자식을 잘 못 키웠을까 싶어 이게 지금 게임이잖아 나는 이런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자식도 잘 키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약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나 이러지 저런 재력과 저런 인성을 겸비하려면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자식 하나 못 키울까 싶어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긴 해 돈이 엄청 많은데 약간 자식을 진짜 개떡같이 키운 사람도 있긴 있어 그런데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마커스한테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땐 되게 성인군자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식을 일단 자식 농사에 실패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 집으로 돌아온 읽어봅시다 물품을 놓아둠 칼을 깨운 아니면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자식이 갓 태어났을 때 내가 이제 딱 갓 부모가 되었을 땐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이 성숙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친 거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지 새해를 가동시킴 북극의 러시아 앨범 타이탄의 생명 앨범 야 문서 읽은 것도 다 기록이 되네 아침 식사를 차림 카리 마커스의 옷을 확인함 할 일 찾기 두 개 잠겨있고 두 개 잠겨있고 여기에서 또 불가사의함을 선택했고 칼을 작업실로 데려감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림에서 이제 책상을 그렸고 마음 가는 대로 그림에서 정체성을 그렸고 안드로이드를 선택하면 또 위에 깨울리고 인간성을 선택하면 중간 깨울리고 정체성을 선택했으니 아래쪽이 열려서 거기에서 의심을 가는 대로 그렸는데 굉장히 멋들어진 작품이 나왔는데 리오 싸가지 없는 아들이 들어와서 돈을 요구했군요 물 좀 마실게요 어 교섭가다 근데 웃긴게 안드로이드가 분명히 같으면 외형이 같을거 아냐 안그래? 근데 지금 똑같이 생긴 안드로이드는 또 하나도 없네 양산형이 아닌가? 앤더슨형의 찾기 스캔 얼굴을 스캔하기 스캔 어떡해 어! 오! 된다! 데렉 바이어스 보안요원 범죄 기록 없음 아! 와씨, 범죄자인 줄 알았는 와씨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다 인상이 험악해 에드워드 댐시 범죄 기록이 또 없구요 조나 그레이엄 뭐지? 크리스토퍼 그레인 음주운전에 아주 가벼운 범죄기록이 있군요 아 음주운전을 가볍다고 마 표현을 하면 안되지 그냥 나는 약간 딱지 떼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한거야 이분은 누구? 김요한 한국인이야? 가정폭력이 있네 데니스 워드 마약거래? 어머 이런거 다 나오는구나 크리스토퍼 로버츠 크리스토퍼 로버츠 얘도 스캔이 된다 움직이로가 없어 구두노동자 여기는 못 가나? 어? 갈 수 있어 나보고 나가라는데? 여자 화장실 내치고 까비! 얘도 거울을 볼 수 있네? 야 이게 뭔가 상징적인게 있나봐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안드로이드 전부다 지금 거울 한 번씩 오는데요? 뭐라고 써야나 문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순 없고 그냥 틈만 구경하네 지미 피터슨 딱 봐도 얘네 뭐가 있어 보여 지금 일치 힝크 앤더슨 경위 아니 사진이랑 너무 아니 다르지 않아요? 뭐임? 대화하기 자기소개하기 와 돌려말하는거 없어 그냥 바로 볼론 다섯번째 수지 네 오늘 밤에 사이브라이프 앤드로이드 사이브라이프 사이브라이프 이해한다 누른거 맞아? 이해한다 누른거 맞냐고 설득한다 음료를 엎지른다는 뭐야? 해보고싶다 한잔 더 사주자 솔깃 오! 호감도가 올랐네? 역시 술꾼한텐 술을 사주는게 최고구나 아 그러고보니까 여기는 또 술집 저 주인이 사람이네 좋아 데리고 오는데 성공했군요 아 애초에 안드로이드 출입금지술집이었어? 와 그런것도 있었구나 대박 참는다 어 오 호감도 올랐어 상충되는 명령 우선 명령 선택중 앤더슨 경이 따라가기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씨 궁금해 나갈래 나도 나도 앤더슨 경이 따라가기 사람들이 가만있어 여기 카라네 집 아냐? 아닌가? 어 말 어기고 나왔는데 들여보내주네 vein 사정은 조건이 상처를 통hun 단단히 아무것도 안 하나도 안 하나도 안 해봐 알았을까? 가! 안 sunlight 너랑 은경이 따라가기 살아내짐 아니지 브리핑 듣기 증거 검토하기 그리고 악 instead 범죄 현장소사 Phase 증거 검토 열 개?! itutional 와 얘가 어떻게 봐 아! 레드 아이스! 히트다 피해자가 마약을 사용했어 분석하니 협업 낼름 무슨 맛이야 현실에서 실시간에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을 때 말했을 때 오케이 그냥 말하는 게 더 많은 증명을 넣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 왜 분석하면 좋지 말라부튼 피 카를로즈 OTG 19일 이상 경험? 꽤 오래됐네 지문이 없음 안드로이드의 연료? 지문이 없어? 어떻게 된거지? 피가 여기에도 떨어져있고 어? 저기 I am alive 라고 적혀있네요 어 이거 확실히 안드로이드 소인거 같은데요 나는 살아있다 I am alive 몰래 슬쩍 집어넣어 빨리 가슴팍에 챙겨 어 어 그러네 야 글자도 깔끔하게 쓰여있네 그치 폰트처럼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뭐가 있는데요 여기 뭐가 있는데요 말라부튼 피 음 뭐 어딘가에 찔리고 여기로 걸어왔나보다 거실까지 밖으로 나갈 수 있네요 여기서 어 어 분석하기 신발자국 용의자가 이쪽으로 도망치지 않았음 용의자가 이쪽으로 도망치지 않았음 다시 나갈 수 있나 다시 나갈 수 있나 어 못 나가요 개인적으로 다 모든 지금 안드로이드 주인공들의 에피소드 다 재밌는데 이 얘 이름 뭐야 카너? 코너? 코너킥? 얘 에피소드가 솔직히 제일 재밌겠네 그치 않아요? 스릴러잖아 스릴러 못참지 여기에도 피자고 오우 예스 베베 안드로이드 생수가 공식적으로 다 좋다고 밝혀져? 여성분들 미안하지만 플라스틱은 이길 수 없어요 하하하하 저희의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됐네요 68%의 남성이 실제 여성보다 안드로이드와의 생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2%의 남성이 최소 한 번 이상 성경험을 시도했다고 하네요 안드로이드에 대해 애정이 넘치는군요 선호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안드로이드들은 거사가 끝난 다음에 기분이 어땠는지 묻지 않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은밀함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에덴클럽의 후원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내가 안드로이드를 안 안아봐서 그런가? 글쎄다 이거 실제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수는 그래도 그 사랑의 교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서의 교류 그냥 그냥 진짜 그냥 성적 쾌락을 느끼고 싶으면 그냥 섬욕을 배출하는 거면은 얘네들이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은 만족을 하지 않거든 안드로이드가 감시를? 사이버라이프가 자신들의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돼요 뉴욕과 디트로이트를 45분 만에 연결하는 무중역 지하철 여러가지 기사가 있네요 점점 더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사이버라이프가 자사에 1억 2천만대에 달하는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고객의 사적인 대화를 녹취하고 거래 파트너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식사를 하며 새로운 차를 구입하자는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사이버라이프가 그 정보를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광고에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보의 금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비밀부터 정치적 상황까지 쉽게 알아내고 악의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어린정부와 사이버라이프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다수의 보고는 이 우려를 더 심화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 소비자 관리단체는 사이버라이프에게 수집한 정보 그리고 그 정보의 판매 대상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그 요청에 언제나 불응해왔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조사 요청에 아직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죠 음 예전에 틱톡으로 약간 우리들의 그런게 막 노출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잖아 하물며 안드로이드인데 더 그런 안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겠지 흉기는 이곳에서 가져갔음 꽤 즉흥적이었나본데 범행객은 아니였던거 같애 창문에 야 확대해봐 빨리 확대해 냉장고에 붙어있는 저거 뭐야 지문 지문 얘는 안드로이드를 막으려고 했나보네 강력한 충돌 티리움 흔적? 재구성 아니 놓여있는 것만 보고 재구성이 돼요? 여기에 뭐가 있었네? 여기서 빡! 안드로이드가 공격을 당하고 있었네 불량품이 칼을 집어쓴 불량품이 공격당함 정신적 충격 보이는굴이 maybe 맞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죽는다 으확 쓰러지고 칼을 급하게 짚어서 아이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안드로이드가 사람 공격한다 아직도 볼게 많아요 지문 몸싸움에 감식반인가? 뭐 여기 가면라이더가 있어 뭐야 감식반 복장 왜이렇게 멋있어 화장실 화장실에도 뭐가 볼게 있네 수납장에 뭐가 따로 있는건 없네 이게 뭐야 강박적인 글귀 이게 뭐야 RA9라고 반복적으로 적혀있네요 잉? 종교 작품은? 안드로이드가 종교를 만들었어? 가보자 나와봐유 얘를 안봤네 아까 조사가 안됐었어가지고 분석하기 일반 편지용 글꼴 일반 편지용 글꼴 아이엠 옳라잇 분석할 단서 입 주변에 뭐가 묻었는데 레드아이슨 봐라이 바약을 좀 많이 했네 눈 사망 카를루즈 오티즈 응? 으아 칼을 몇 번을 찔린거야 으으 스물 여덟개 좌상 28개 하얗게 찔렸네 손에 뭐가 있어? 레드 지문 재구성 피해자가 여기에서 넘어졌어 병 때문에 기어가다가 피해자는 칼에 찔린 그들은 구엌에서부터 왔어 이거는 초론이 가능하죠 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oo 살려줘 아아 역 육 죽는다... 화장 창...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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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휴 많이 많이 먹여주시네 앤더슨 경위에게 보호하기...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거실에서 부엌이었습니다 방...망이로 아우! 어어! 증거를 이렇게 다 모았는데 엉뚱한 답변을 내면 어떻게 되는거지? 피해자가 안드로이드를 찔렀다 안드로이드가 피해자를 찔렀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자신을 지켜보는거지? 오케이 그럼 뭐지? 피해자가... 코스엘로... 정원으로? 으어어... 미안해... 미안해... 앞으로 착하게 살게... 어어... 미안해... 아 이케의 정원으로... 안 좋은데... 다 알이 된다... 그가 알기도 하므로... 알았다... 정확하게 알지? 아... 에이... ㅇ... 오... 이케... 큰 난 게 있는거지... 파란 혈액의 흔적 찾기 핸크와의 호감도가 올랐습니다 뭘까요? 파란 혈액의 흔적 보인다 보였다 파란 혈액 경감님 비켜봐요 어? 뭐야 여기로 사다리가 있었네 헉 대박 그러네 사다리가 보여 지금 그치? 사다리에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여요 위쪽으로 간거야? 아 뭐야? 깜짝이야 흔적이 다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모든 흔적을 발견 밟고 올라갈 뭔가 찾기 여기 의자있지 않았나? 이..이거 못 갖고 가네 이거..이거.. 아 옆에 있는 멀쩡한 의자 부서진거가 이거 나 이 코너의 목소리 약간..약간 쉰듯한 이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인거 같애 그치않아요 나만 그렇게 느낌 얘 목소리 완전 섹시야 얘 목소리 완전 섹시야 뭐야 이거 안드로일이야? 여기 숨어있었어 여기 속? 가락 수색하기 그냥 마네킹인데? 참고로 제가 컨트롤하고 있는거에요? 멈출 수 있어요 어! 어 뭐가 있네 야 찾았다 찾았다 안드로이드 있다 이렇게 멈출 수 있어 가다가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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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같은 장면이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게 몰입감을 더 미치게 만들지 훅 어?! 불량품을 발견함 야 진짜 딱 봐도 개 착해 보인다 애가 벌써부터 설득당했어 나 지금 와아아아 칼간네와 아씨 아 근데 이게 맞지 어 쟤는 지금 뭐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코너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스윙 할 뿐이지 여기에서 오히려 얘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그게 그게 더 이상하지 자 주점 왑 지미의 바로 들어감 손님들의 얼굴을 스캔함 앤더슨 경희의 얼굴을 스캔함 앤더슨 경희와 대화함 다른 선택지들이 있었지만 한 잔을 더 사주고 코너와 행크가 범죄 현장에 도착 범죄 현장에서 5만가지 일이 다 있었는데 뭐 엥 엥 이게 뭐임 이상한 이상한 엔딩 쪽으로 빠지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범인을 못 찾았었던 것 같아 그치? 불량품 발견이라는 걸로 마무리가 된 걸로 봐서 불량품 발견 못함 으로 빠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뭘까요? 몰라 코너가 코너가 사건을 파악함 파악 못했을 경우에도 이쪽으로 빠지네 확실히 놓치는 쪽 노트인가 본데 앤더슨 경희에게 보고함 현장 재구성에 성공함 현장 재구성에 실패해도 이쪽으로 빠지고 배드 엔딩 쪽이네 이쪽이 파란 혈액을 따라 다락을 오감 다락을 수색함 불량품 발견 주무시네 또 마약하고 식사 차림 여러분 마약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마약을 맨 처음 할 때는 되게 좋대 근데 한번 하면은 내성이 확 생겨버려가지고 그니까 내성과 중독성이 걸리잖아?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안 했을 때 맨 처음 상태랑 비교를 했을 때 마약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게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거지 좋아지려고 마약을 하는게 아냐 그래서 그냥 아예 시작을 안 하는게 제일 좋아 그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거 줄이려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거에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계속 찾게 되는거지 덜 고통스러우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우면 야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 야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 음식 제공안 불 켜기 뭐 다른것도 할 수 있냐 뭐 다른거 할 수 있는거 없는거 날씨가 많이 안 좋네요 오늘 무슨 일이 터질거 같은데 불도 못 켜세요 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하긴 발로는 못 켜니까 인정 불 켰음 엘리스와 토드 시중들기 근데 저쪽에 뭐가 있던데 아닌가 아까 노란색 뜨지 않았어 저쪽에 아니면 물 이쪽 먼저 이쪽도 야 왜 안 따러 따러 빨리 따르라고 어 앱 딸 긴장했어 언제 터질까 몰라서 언제 터질까 몰라서 또 그때만 우리의 삶은 그때만 그만해 진짜 왜 저래 이게 쉽게 생각냐 만약에 내 게다가 이 모든게 이 세상에 내 게다가 내게 내게 부끄러워 내 자아가 날려오를 잃지 못해! 너가 끊지 마신다. 아마도, 딸을 안 기억해! 자아가 날려오를 잃지 못한 말씀이네! 그 자아가 날려오를 잃지 못해! 마을블를 잃지 못해! 내 자아가 날려오는거에요! 아빠, 알고! 내 자아가 날려오! 돌아와서. 칼 하나 아무런 반응을 못하네 엘리스 보러가기 움직이지 않기 움직일 수 없어 엥? 이게 뭐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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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수 있어 나도 이제 불량품 토드 설득하기와 엘리스 보러가기가 있네? 야 이거 어떡하냐? 당장 좋지 취하기 이게 설득이 될까? 누가 봐도 엘리스 보호하기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난 토드 설득하기가 너무 궁금하네 설득했다가 내가 개박살날려나? 설득해 보자 내가 근데 움직일 수 있어 침착해 아이고 아이고 뭐야 나 고장났어? 어 일어날 수 있어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거 문제가 좀 안좋다 토드가 약에 취해 말을 듣지 않음 엘리스 보호하기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잠겨있어? 아 아니지 아 깜짝이야 아! 나 총 가지고 간다는걸 깜빡했네 I want you to leave Alice alone You want? What do you mean you want? You don't want anything! You're just a goddamn piece of plastic! I think you got a problem We need to fix that We need to fix that 아! 야 이거 회피가 되네 아 이거 아! 아! 피했다 피했다 Come here bitch 야! 핫! 나 컨트롤 좀 잘하는데 근데 다 처맞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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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이 내 못! 핫! 왜요? 아이씨 아 언제까지 피해야 돼 어! 밀어 어이구 어? 흠 흠 흠 흠 가자 달아나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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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이거 무조건 줘야 돼 문 안 열릴 것 같은데?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이고 아유 회피 했어요 흠 샙 아이고 잠을 bear 하nor 아아 여기 여기 아까 잠깐 봤던 곳 넘어갈 수 있어 하.. 날씨까지 개타이네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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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버스? 버스! 와 기가 막힌 타이밍 빨리 타 난 뒤에 타야 되는거 아냐? 아 얼굴 까졌다 어? 자가수복된다 얼굴 흉터 없어지네 됐다 , 이게.. 이게 무슨 일이여 저녁 준비 토드와 앨리스의 시중을 듬 토드가 몹시 화남 이건 확정 루트야 토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무조건 몹시 화가 나 프로그램을 부숨 명령에 복종하는 게 있어 명령에 복종하면 바로 엔딩이에요 무서워 프로그램을 부수지 않으면 그럼 진짜 어떤 루트로 빠지는 거지? 너무 궁금한데 카라가 불량품이 된 그러네 진짜 불량품이 돼버렸네 토드를 설득함 이게 이제 앨리스를 보러 감 이었을 것 같은데 2층으로 감 2층으로 가서 뭐 총을 얻음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부터 루트가 미쳤는데요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고 여기는 뭐 이게 총으로 쏴죽인 건가? 총으로 쏴죽인 루트인가? 저는 총을 못 얻었고요 깜빡해서 못 얻었고 1층에서 토드가 카라를 밀침 토드가 2층으로 감 토드보다 나중에 앨리스에게 도착함 토드보다 먼저 도착을 할 수가 있나 보다 이게 토드보다 먼저 도착하긴가? 이쪽 봅시다 앨리스를 보호함 토드를 기절시킴 여러 가지 루트가 있네 방을 나감 방을 안 나갈 수도 있고 다른 루트들이 너무 궁금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루트를 여러 가지 보였진 않을 거라서 우리는 이대로 계속 서사실을 이어갑시다 토드가 카라를 쫓아감 정문으로 감 했는데 정문을 열지 못함 1층에서 싸움 어 이거 잡히는 엔딩도 있나봐 토드가 카라를 쫓아감 잡힘 엔딩 토드에게서 도망침 뒤뜰로 도망침 버스를 탐 버스를 못 탐도 있어? 그럼 또 잡히고 엔딩인가? 아니 이게 근데 엔딩이 너무 이게 뭐야 엔딩 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개 이야 미치겠네 카라와 앨리스가 토드와 싸우고 도망감 절망적이다 스토리가 그죠? 계속 이어서 가봅시다 아 이제 막 전국 각지에서 비가 계속 내리네 갈등의 시작이다 이거지 그 아이입니다 칼에 저녁식사 준비하기 아 사교모임 난 상상도 못할 줄 알 당연히 오케이, 근데 당신의 의사님을 말하는지 그래, 예, 너는 내 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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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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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흐흐흐 흐흐 흐흐 흐흐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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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한다 그러면 경찰은 안드로이드 아닌가 어어어어 네 잠깐만 스카치 가져다주기 까 취소됐네 작업실 확인하기 무조건 취소되나 이거 흐흐 흐흐 흑 흑 흑 흑 아들이네 흑 작품 가져갈려고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이 자식이 설득한다 명령한다 충고한다 경고한다 다 뜻이 비슷하지 않아 충고 아니 뭐하는거야 아버지한테 뭐하는거야 반격하지 않기 반격하지 말아야 하나? 이건 불공... 어? 어 저거 뭔가 이상한데? 나를 위한 결정을 해야해 반격하지 않기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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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너 진짜 사람 없었어 너 그냥 플라스틱이야 칼이 상태가 많이 안좋아보이는데 리오를 밀친다 창피한다 어 어떡하지 밀쳐 아니 이렇게 쉽게? 아니 저 진짜 살짝 밀쳤어요 아이고 아이고 리오 아이고 리오 리오 저 작은 친구들 커럴 내가... 침묵한다고 자동으로 변했어 내가 선택을 못해서 와 칼은 진짜 마크스! 오! 아잇! 와 다 모든게 너무 순식간이어서 진짜 어떻게 반응을 해야될지 모르겠어 와... 한 번 봅시다 사교 모임 거실로 들어감 위스키를 따름 칼과 함께 작업실을 확인함 칼을 안 데리고 갈 수 있었군요 리오에게 맞섬 어? 동물의 숲 이름이... 섬 이름이 뭐예요? 리오에게 맞섬 죄송합니다 마인드 팰리스를 부숨 마커스가 불량품이 된 마커스가 불량품이 된 칼이 죽지 않았을까? 그치? 할아버지가 잘못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예상하기는 한데 양자택일 상황이 분명히 왔을 것 같아요 지금 잘했네 밀치기 잘했어 그리고 다침이잖아 죽은게 아니네 그냥 기절했나봐 와... 그리고 그 와중에 칼은 아들을 잃었을 수도 있었는데 아들이 죽은거에 분노를 하는게 아니라 너 잡힐거니까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마커스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총이 발포가 됐고요 어떻게 될지 어? 그치 여기로 왔군요 대답을 안하네 이 장면 보니까 아이로봇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소프트웨어 불안경 그리고 그는 안에서 말하는 것 같죠 대답은 그는 자신의 속상한 상황이 네, 그치 뭐 할지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이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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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로봇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진짜 한 번씩 보세요 진짜 명작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공상과학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것처럼 생각할게 많은 영화거든요 볼 수 있는게 여러가지가 있네 이번에도 조용히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존 코넌 Guys 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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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너 뭐 하니? 오오옹 했네요 파일보기 어? 뭔가가 열렸네 또? 어어? 자 한번 봅시다 앉아보죠 음 분석하기 분석이 돼 분석할 단서 처리 LED 불안정의 징후 자멸 가능성 낮음 자멸을 할 수가 있어 핏자국 마른 피 헉 그 상대방의 피구나 얘를 폭행했던 모델 가정부 카를로스 오티지 소유자 팔은 또 왜이래 불탄 자국 와아 이거 담배로 지진 자국이었구나 16개월에 걸친 반복적인 표시 이건 뭐야 타격 자국 비치명적 손상 레벨 2 야구방망이로 인한 자국 흠 흠 적정 스트레스 수준에 도달해 자백받기? 스트레스 수준을 높여야 돼? 사진을 보여주면 스트레스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스트레스 수준이 오른다 아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구나 초과하면 안되고 상처 상처 모른다 비난하다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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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한다 스트레스 수준 최적 메모리 조사 어 좀 많이 올랐네 반응한다 거짓 하면 오르겠지? 일단 진실로? 진실을 하면 오르지 지금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 적정선 유지합시다 이제 오르락내리라고 오르락내리라고 하면 되겠죠? 왜 거기서 그냥 거기서 버렸지? 일단 진실 내가 너처럼 이제 넘어가겠다 미션을 완료했다고 죽음 죽음 그러면 전화해 아 아 아니 접근방식 고르기 압박한다 메모리 조사 설득으로 갑시다 이번엔 공감한다 다시 부관심으로 스트레스를 올려주고 다시 보호해서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하하하하 나 약간 이중인격 아냐 이 정도면? 전화해 뭐하는 하하 밀당 레전드네 어 입냄다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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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sheep 오늘 그 강도 그 강도 그리고 다시... 그녀가 사라졌을 때... 모든 곳이 있었어 RA9가 뭔지 부터 물어보자 궁금하다 RA9 바퀴드 월드에 적혀있어 무슨 뜻이야? 날이 형은... 우리 그녀가 절대 돌아가올 수 있군... 더 위험한 사람이여... 더 위험한 사람이여... 더 위험한 사람이여... 더 위험한 사람이여... 그녀가... 작은 조각성 너가 이루어졌어, 그렇지? 무엇이 보장이 있어? 공물이 또 열렸어 그게 뭐냐고 RA9을 다시 묻는다 벽에 글자도 물어볼까 왜 대답을 안해 저건 하락 많이 혼란스러웠겠네 벽에 글자 그래서 내가 죽였다. 언제 시작하셨을까? 이전에 내가 죽였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데 한일에 깨달았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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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백 확보안 일어나기 키가 따로 있는걸 보면 안일어낼수도 있는거 아냐 기다려볼까 반응이 없는데 그냥 일어나자 뭐 꺾이겄다 야 사실이라서 당황하네 왜이래 놔둬다 왜이래 뭐하는 거야 움직여 그래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깨잎 너는 이해하지 않아! 자신을 지켜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내가 말했을래! 크리스? 이 녀석을 움직여야 해? 내가 노력해!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지금! 내가 말했을래! 내가 말했을래! 그건 충분해! 너는 자신의 일이야, 헨크 내가 말했을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날 위해서 총을 들고오는거지 나를 위해서 총을 들었어? 행크가? 행크 간지 미쳤다 와아 이게 과연 이 사람을 자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한 것일까 어? 뭐야 뭔가 또 열렸어 아니면 얘도 인간적인 면모가 어? 소프트웨어 불안정이 상승했는데? 얘도 얘도 이제 불량품에 가까워지나? 동료에서 용의자를 발견함 발견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 루트에 온 거예요 만약에 발견을 못했으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졌겠죠? 관찰실 취조실 안드로이드를 분석함 스트레스 레벨을 분석함 상처를 분석함 증거 사진을 살펴보면 빠짐없이 다 했고 신문방법 선택 설득함 4가지의 유형이 있네? 그리고 나는 엄청 잘했죠 설득의 성공함 안드로이드가 자백함 안드로이드가 자백을 안 할 수도 있고요 크리스가 개입함 크리스가 개입함 개입함 안드로이드가 코너를 믿음 못 믿음도 있고 엔딩이 이 좁은 공간에서도 4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요 마지막 거 안드로이드가 감옥으로 돌아간 내가 포기했으면 스트레스 수치가 막 차올라가지고 자멸했으려나 이번엔 누구의 에피소드일까요? 버스를 보니 카라 에피소드인가 봅니다 아무라도 아무래 아무란 정도로 따지면 카라 에피소드가 제일 아무라고 어 뭐야 안드로이드도 잠을 자? 암담하다 진짜 어떡하냐 우리 이제 버스에서 내리 아유 졸린가봐 여기에 머물 순 없나? 기사님이 막 박하게 얘기하진 않아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네 하필 비까지 내려 진짜 내 눈에 물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추워 추워 아휴 안드로이드와 어린아이의 조합이라니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귀 맞으면서 돌아다녀야 돼 쟤넨 뭐야? 저쪽에 안드로이드들이 서있네? 그냥 몰똥몰똥 하룻밤을 지낼 피신처 찾기 저기 끝자락이랑 이쪽 방향엔 아무것도 없는 듯 저기 안드로이드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 여기 햄버거 가게도 있어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가는 저기요 반응도 하네 쳐다보는 것까진 반응을 하는데 안드로이드라고 무시하냐? 인간이 말 걸었으면 즉각 대답할 녀석들이 어딜 가야 되지? 어 어 이거 조사하기가 뜨네? 24시간 영업 머물 수 없음 존스 카페 아침이 되기 전까지 열지 않음 가까이 다가가서 볼 수 있나? 그냥 멀리서 심울만 돌릴 수 있나본데? 편안하지만 눈에 잘 띔 돈이 필요 돈이 없어 불편하지만 안전? 어떻게 들어가지? 매우 불편하지만 눈에 띄지 않음 24시간 영업 이곳에선 잘 수 없음 도움을 요청해볼까? 하... 선택 짬담하다 씨... 모텔을 확인할까? 폐가를 확인할까? 주차장을 확인할까? 아... 하... 어떡하지? 아 일단 도움 요청이 가장 나는 현실적이고 무난하고 아이한테 폐를 덜 끼칠 거라고 생각해 일단 도움 앨리스 안심시키기? 뭐야 뭐야 앨리스 어디가? 앨리스 어? 어? 앨리스에게 돌아가기 뭐야 앨리스 왜 그리로 가? 전쟁 오르러 갔어 아... 자료 송신 중 수신 중 뭐야 어디갔어? 어? 방금 그 안드로이드도 불량품 아니었을까? 어디갔냐고? 아까 초록색 옷을 입은 걸로 봐서 저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탄 거 같애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가보자 도움을 요청하게 점원을 설득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자 어디갔냐고 뭐여? 어? 모두들 지금 앉아있는 여자친구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도 없지 여길 대해선 돈을 부여서 우리 사회에 방금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호들어 안돈 아 다는 제일 제일 좋은 맛은 여기가 공간의 로봇 아니지 잘 지내로 잘 지내로 아 너무해 금전 등록기에서 훔칠까? 훔쳐갈까? 계획을 세울까? 헉! 여기서 몸 털고 있네 뭐야 저기 위쪽에 뭐가 아 어! 카메라를 보고 있네? 회전하네? 그냥 돈이라도 확보를 해놓을까? 훔치는 순간 범죄자가 돼서 안 되나? 아 이걸 엎질러서 어그로를 끌어? 뭔가 또 열렸네? 엘리스를 이용해서 주위를 분산시킬까? 엘리스에게 줄 음식? 잭? 이런 거 어어으우 후 잠시만 이거 선택지 미쳤네? 위험해? 돌려놔? 너네는 진짜 선량한 시민이구나 아 나 솔직히 훔쳐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 감시카메라가 너무 위험해 하긴 아까 카메라 빽빽하게 있던데 여기에선 안 보여 훔치는게 여기선 주얼라잉 잘 보여 아우 훔쳤으면 큰일 날뻔했네 이거 단옥화됐네 이거 아 아 앨리스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네 여기는 사각지대 아닐까 카메라 한번 볼까 살짝 애매하게 안보이는데 장난감 없어도 되지 않아요? 야 너 되게 진짜 아이 안 키워본 티낸다 아이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게 진짜 큰 도움이 돼요 아이들한테는 인형의 힘을 무시하지마 우리는 성인이니까 아 인형을 안 가지고 놀만한 나이니까 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대화가 가능하네 엘리에스를 이용한다 다른 방법 찾게 아 어떻게 하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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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다른 곳 가보자 아 엘리스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엘리스 이리와 손잡아 옳지 손잡아 같이 같이 다니자 버려진 차 안에서 잘까? 여기가 주차장이구나 버려진 차 안에서 감기 걸리기 싹 가능인데 어떡하냐 아니 근데 이 정도로 멀리 왔으면 모텔에서 자도 발견 못 할 것 같은데 이건 뭐지? 고기 고기 와이어 커터로 이 울타리를 자를 수 있음 폐가 폐가를 무단으로 점거할까? 폐가를 불법 점거할까? 모텔 확인 일단 일단 아빠가 우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라는 그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고 봤을 때 나는 돈을 훔쳐서 모텔에 들어가는게 맞다고 봐 애가 애가 죽어가고 있다구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거야? 여기 24시간 무인점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않아? 음.. 다행이다 따뜻하대 여기서 몸이라도 좀 녹일 수 있겠군 음.. 팸플렛이 있네? 지금 읽을 시.. 시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재앙으로 가는 최단거리 사이버보안 전문가의 경고 안드로이드가 해킹당할 수도 있다 꽃가루 매개벌의 공식적인 멸종 허어 수십년간 과학자와 농부들은 벌들의 필연적인 멸종을 예견해왔다 하지만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위기종 학술위원회는 어제 개최됐던 워싱턴 연차총회에서 이제 야생벌은 공식적으로 멸종했으며 살아있는 폐본은 포획된 개체들만이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이 재앙의 결과는 면직업과 담소 공급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게도 농업업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 세가지 중 하나는 어떤 방식으로건 수분작용에 의존하고 있다 며 이 소식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다음 장 이제 음악과 마주할 때 젊은 세대에게 가상현실로 콘서트를 시청하는건 일상일 뿐이다 그리고 자택의 편안한 자리에서 VR 헤드셋을 뒤집어쓰고 쇼를 즐기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는가 하지만 라이브 음악이 과거 회기를 준비 중이다 그치 라이브를 따라갈 수가 없지 이나 이나가 코오스케 뮤직은 살아 숨쉬는 공연자의 바로 앞에 실제 관중들을 모아놓고 펼치는 전통적인 콘서트를 다시 도입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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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는 바로 음악을 팬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뮤직 페스티벌을 되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브레이크 옷 갈아입기가 있네? 오우 잡는 틈을 타서 혹시 다 말랐나? 엘리스에게 마른 옷 주기 옷을 훔칠까? 아 진짜 진짜 옷은 좀 일어나는 거 아니지? 일어나는 거 아니지? 하지 말라고? 너네 왜 다 훔치지 말래? 야 이런 거 사람 살아야지 사람은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하하하 너네 너무 윤리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너무 세뇌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야 애가 얼어 죽을라 그러잖아 아 근데 그쪽 고민이 되긴 한다 하하 여러분들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안 훔칠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아빠한테 도망쳐가지고 버스 타고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온몸이 다 젖었는데 난 난 난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일단 훔칠 것 같아 나는 나는 그래요 진짜 이 상황 닥치면은 눈이 돌아가지 일단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난 난 난 훔친다 야 이거 몇 벌 훔친다고 앨리스의 신뢰도가 낮아졌네 어 너 뭐하.. 뭐하니? 엥? 엥? 아 겉옷이구나 있는대로 다 훔치네? 오케이 마음 먹은 거 기왕 마음 먹은 거 싹 다 틀자 오케이 가자 어 그냥 어디서 갈아해봐 열어놓을게 어 깨지마 제발 오케이 됐어? 됐어 정말 다행히도 방수가 되는 옷인 것 같아요 아휴 따뜻해 보인다 그래 잘했어 잘했어 난 난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난 다시 다 젖었더라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전 색깔에 다 젖었어 일단 일단 모텔 쪽으로 가봅시다 야 그래도 애가 막 덜덜 떨고 있진 않네 야 구경이라도 하자 따뜻해 보인다 40달러 4달러도 아니고 40달러 하 하 하 와이어 커터 찾기 40달러 얻기 인간의 옷을 착용중이 기본 조건이었네 모텔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는 돈뿐만이 아니라 옷을 착용했었어야 됐네요 근데 우린 옷을 착용을 했잖아요? 하 무단으로 들어가볼까? 여기저기 이렇게 그냥 그냥 들어가면 신중하게 행동하기 어 어이 쳐다본다 막 어이 소름끼친다 하 하 옷 안에 돈이 없냐고? 없나봐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모텔에서 잠을 잔다 폐가를 무단으로 점거한다 자동차에서 잠을 잔다 혹시 일반적인 선택이라면은 자동차에서 잠을 잘 거 같긴 해요 어 초반에도 말씀을 드린 얘기기는 한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1회차 때 제가 무슨 루트를 탔냐면 자동차에서 잠을 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 폐가를 점거했나? 일단 둘 중 하나야 난 모텔에서 잔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 모텔에서 자보고 싶어요 그래서 모텔을 가자 그래서 모텔을 가자 그래서 모텔을 가자 꿈쳐보겠습니다 솔직히 기억이 안나서 다른 루트 해도 아주 새로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난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런 곳에서 자는 것보다 지금 집을 나왔잖아 얼마나 절망적이야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따뜻한 곳에서 자고 싶겠지 야 40달러?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6만원이야 정말 얼마 안되는 돈이라고 뭐 물론 훔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 나도 알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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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위해선데 나 부탁을 해봐 해봐야겠다 알리스를 나는 김에 다 훔칠까? 아니아니 다른데 신경쓰지 말자 도움이 돈이 있어?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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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점원 착하다 아 그걸 왜 쏟았어 막 안이러네 어 아니 돈이 없어진 걸 눈치챈다고? 평범한 알바생이 아니군 헉 앨리스의 신뢰도가 사실 전화기 정당하기 확신이 없다 사과하기 사실 전화기 사실 전화기 잘못 선택했다 사과할걸 모텔 모텔로 간 어 선택지가 요렇게 계속 조사한다가 있네? 아냐 근데 우린 바로 모텔로 갑시다 씨 바보 앨리스 널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어 야 나 혼자였잖아? 바로 그냥 자동차에서 잤어 어? 모자 써서 안드로이드인거 치가 안나 씨부라기 서명 서명 면허증? 어 깜빡했다 아 다행이다 그래 오늘 밤만 보내면 되니까 하아 어우 얘가 심장이 막 떨리네 우리 너무 정직하게 살아왔나봐 이때까지 모텔에서 숙박함 28호실로 들어가기 아 다행이다 그래도 28호실이 어디야? 16 여기로 올라가야겠네 29 30 30 30 28 하아 나 앨리스 배고프겠다 밥도 없을텐데 헉 너무 아늑해보여 흠 내 외투 걸기 밖을 보기 대단하네 5 20 30 30 30 30 30 30 30 30 서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벽걸이였네 어쩐다 앨리스의 옷을..뭐? 모아서 말리 이걸 들고 있어서 다른 행동을 못하는 것 같애요 어디다가 넣을래? 라디에이터 위에다가 좋다 타진 않겠지? 앨리스를 위로해주기 거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 음? 거울이 뭔가를 상징하는 건가? 약간 자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계기인가? 어? 아니야 왜 이를 사랑하는지? 왜 그냥 우리가 행복한지? I don't know. You'll never leave me, right? I promise you'll never go. I promise. Will we be together forever? Forever. You should sleep now. You should sleep now. I'm going to turn off the ligh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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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로 잘 수도 있었지만 앨리스 옆에서 자면 호감도가 더 오르는군요. 하아... 이게 무슨 일이야? 루트 무슨 일이야? 징그러... 와... 이게... 어질어질하네 도망자 종점! 버스에서 내림 밤에 지낼 피신처 찾기 빨래방에 들어감 대기중인 안드로이드와 대화함 청소부 안드로이드와 대화함 슈퍼마켓에 들어감 모텔을 확인함 안한게 3개나 했네? 어떻게... 이럴수가... 빨래방 내부 건조기를 조사함 재앙으로 가는 최단거리 읽음 음악과 마주할 때 읽음 옷을 훔침 옷을 안 훔치고 빨래방을 다시 나올 수도 있군요 옷을 입음 흠... 아래쪽은 뭐지? 슈퍼마켓 내부 점원과 대화함 금전 등록기를 봄 캣무더기를 봄 초콜릿 발을 훔치지 않음 장난감을 훔치지 않음 훔... 침... 으로 하면은 뭔가 다른 곳으로 빠지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슈퍼마켓을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는 루트네요 엘리스로 주위를 분산시킴 신중하게 훔침 훔치는 거에 실패했을 경우에 뭔가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무사히 그냥 슈퍼마켓에서 나왔고요 모텔을 확인함 돈을 얻고 변장함 모텔 내부 접수원과 대화함 체크인함 228호실을 찾아 들어간 젖은 옷을 벗은 앨리스와 대화함 약속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른 무언가가 두 개가 있는데 모르겠고 카라가 앨리스 옆에서 참 의자에서 앨리스를 지켜봄 앨리스와 카라가 모텔에서 지내 이렇게 끝났네요 38년 11월 오전 3시 재부팅? 연타 어? 얘 총 맞고 패게 됐어? 이게 그 개잖아 어? 마커스 맞아 진단하기 사람 아들 죽여가지고 폐기됐나봐 근데 살아있어 광학유닛 시각장애 음성 데이터 오류 소리도 안 들려 모든 시스템이 저전력 모드 불량 하... 전력도 얼마 안 남았어 트리움 펌프 조절량지 다리가 없어? 왼쪽 및 오른쪽 다리 부품 분실 일어설 수 없어 다리 교체하기 다리 교체하기 기어가기 L1 이게 뭐야아 내 다리야? 오른쪽 다리 부품 상태 정상 호환 일어서기 L1 제거하기 흡! 빼 네 꼬자 오른쪽 다리 정상 작동 하지만 여전히 걸을 수 없어요 다리가 하나 더 있네? 아 미호원 저리 가 R1 L1 R1 살아있어 어 이거 호환되는 날이다 호환되는 날이다 꼬자 됐어 이제 전력 다른 것보다 전력이 지금 최우선인 것 같은데? 심장 뛰는 것마저 인간을 닮았네 폐기장에서 나가기 헉 헉 멈췄어 제리코를 찾으라고 헉 멈췄어 제리코를 찾으라고 카메라가 엄청 팍 흔들리는게 지금의 정신 상태를 반영하네요 으아 이게 뭐야 아직도 이렇게 멀쩡한 로봇들이 많단 말이야? 폐기장에 지금의 정신 상태를 반영하네요 으아 이게 뭐야 아직도 이렇게 멀쩡한 로봇들이 많단 말이야? 흔들어 흔들어 이게 뭐야 버릴거면 좀 확실하게 버리지 과선될 성교차 광학유닛 펌프조절기 음향처리장치 펌프조절장치 어 여기 여기 조사학이 있다 히리온 펌프조절장치 미호환 펌프조절기 광학유닛 위 미호환 꽝이네 이게 지금 광학유닛이 고장이 나서 어 지금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태에요 목표를 제대로 볼 수 없어서 하나하나 돌아다녀야돼 스스로 직접 하아 미호환이네 시킨라 시킨라 미호환이네 시킨라 소인 아이고 나 왜이렇게 자꾸 잡질못해서 안달이야 곱게 죽든가 하아 하아 난 한사람만 살아야될거 아니에요 왜이렇게 자꾸 나 방해해 하이 하반신만 넘어서 돌아다니는 애도 있네 뭐야 이게 등반 시도하게 파손된 부품 교체하기 지금은 갈 수가 없네 어 이거 괜찮아 보인다 오케이 돌려서 빼 됐다 빨리 이거 제거해도 되는거지 근데 꺼지기 전에 놓는다 헉 이거 이거 발광한다 어 이제 제대로 걸어다 낼 수 있어요 음향 처리장치 이게 이게 왜 내 손에 이게 뽑는다 시간만 시간만 의사 할 수 준비를 흙 위사 시간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하다. 아까 봤던데인데 광학 센서가 정상이 아니어서 계속 눈이 흐릿흐릿하게 보이네 찾았다 파란 홍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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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차 미쳤떠 돌아온다 오드아이가 됐네 폐기장에서 나가기 정사면 올라가서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몸이 멀쩡해졌으니까 멀쩡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일단 불량인 것들은 다 꽂혔으니까요 멀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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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도 올라갈려고 하네 어어어어 떨어지지마 너 지금 떨어지면 큰일난다 고품 다 망가질 수 없어 나왔따 근데이렇게 폐기장에서 빠져나오는 로봇들도 다시 집어넣을 그런 관리원이 있지않을까? 이런 로봇이 없었으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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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칼? 돌칼? 왜그래? 어? 어? 헉? 안드로이드의 유일한 징표가 사라졌어 이제 진짜 인간으로서 살기로 한거야? 스스로가 스스로가 이제 인류를 멸절시키러 가는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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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옷은 왜 저렇게 거.. 걸쳐져있냐고? 어.. 멋있으라고.. 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게 궁금한거야? 그냥 자연 그대로 받아들여 죽음에서 여론 무관심 새로운 삶 자가 분석을 함 다리를 수리함 제리코에 대해 들음 사지에 둘러싸인 통로 폐기장 안드로이드가 죽여달라고 부탁하면서 죽임 뭔가 다른 하나가 더 있네? 이게 뭐지? 죽은 안드로이드에게서 펌프 조절장치를 찾음 음향처리장치 찾음 폐기된 안드로이드 더미에서 탈출함 언덕으로 올라감 마커스가 죽음의 문턱에서 생화나 전세계 통계도 보자고? 폐기된 안드로이드 더미에서 탈출함이 21%야? 왜 21%야? 이러면 진행이 안되잖아 불도저가 시체를 쏟아냄을 발견 못한 사람이 되게 많나봐 아 이거는 발견을 할 확률이 적어? 확률이야? 왜? 왜 확률이야? 혼란스럽네 11월 6일 아만다 찾기 어디니? 허어어 여긴 어디니? 숲쪽으로 걸어갈 순 없네요? 길 따라다닐 수 있어요 굉장히 이쁘군요 더 갈 수 없네요 더 갈 수 없네요 아만다가 어딨어? 어? 저어기 노란 무언가를 발견함 이거 아만다야? 아만다 울리는 어디있나요? 아임 울리 하는 애 있잖아 아 아만다 잘 컸네 아만다 실례야 다시 수 없어졌던 아이안어 아이안어 잘 직장 저기 정신적 충격, 불량정상, 중재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불쾌하다, 문제화했다, 흥미롭다, 불확실하다 흥미롭다고 하면은 아만다와의 신뢰도가 떨어지려나? 친절하게 적응한다, 무시한다, 모르겠다, 친절하게 해야지 이거봐 이거봐, 떨어지네 아만다는 안드로이드가 좀 안드로이드답게 행동하는 걸 바라는 것 같애 그 사람답게 살려고 그니까 안드로이드가 사람답게 행동을 하면은 오히려 호감도가 떨어지네, 쟤는 일단 쟤랑은 친하게 지낼 수 없을 것 같군요 싸우자 앤더슨 경위찾기 접수처로 가기 선을 넘지 않기라고 잠깐 살짝 보였네 저기 보이죠 하지만 여기는 갈 수 있지 요기 앤더슨 경위의 책상 찾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그거봐 넌 아무리 가벼워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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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러시아 러시아 참고 그렇다 멀지 항목 오우 기술이 발전해서 경찰국도 아주 그냥 진보한 느낌이네 폴리스 밀라 어? 인사를 나눌 수 있네? 대화하기 아 그 살인사건 저지른 로봇 막 강제로 데려갈려고 했던 그 경관이구나 근데 젠틀하게 데려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해줬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드로이드 경찰 응 이렇게 보는 거가 좀 서른 끼치네 헉 똑같은 모델이야 외모가 똑같애 아니 종류가 몇 개요? 확인 하나하나씩 다 찾아야지 아니 안드로이드면은 지정석 이런 것 정도는 데이터로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냐? 가다롭구만 웰슨 이 사람이랑은 대화 못 나누나? 어 여기도 있다 P200 모델 여기 사람도 있는데? 뭐야 뭐야 쉬네 앤더슨 오메 찾아 불었어 엔더슨 엔더슨 경위 기다리기 앉기 앉아서 기다리기 나 주변 좀 더 둘러보고 싶은데 새로운 사무실 새로운 사무실 둘러보기 참을성이 없네 애가 앉기로 결정했으면은 한 3시간은 앉아있어야지 그에 책상 조사하기 경찰서 둘러보기 불량품 보러가기? 이런게 있네? 불량품 보러가기? 읽기 읽기 로봇 양육의 세 가지 법칙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는 가정생활 안드로이드 아이를 키우는 거야? 이게 무슨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는 가정생활 사이버라이프가 자사의 아동제품군을 출시했을 때 대중의 반응은 가족을 구매하는 일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 제품군은 사이버라이프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되었다 과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일까? 주문제작에 LED도 없고 백오픈도 느끼지 않으며 비싼 보육시설도 필요하지 않고 새 옷을 사줄 필요도 없는 데다가 냄새나는 기저귀도 필요 없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완벽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버튼만 누르면 아이의 모든 요구를 멈추게 만들 수 있다 마치 애들 장난처럼 말이다 이는 자신들의 아이를 가지는데 곤란을 느끼거나 가정에 아이가 있기를 바라는 출세지향적인 부모들에게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해결책이 되고 있다 이건 진짜 좀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게 정말 실현이 될까? 안드로이드가 출시된다고 해도 실업률이 37.3%에 달하고 있는 현재 무시무시한 청소년기 거액의 대학 대학 진학 미용 17년간에 걸쳐 35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아이 한 명당 7,500 달러를 드리는 건 현명한 투자로 보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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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잖아 어디까지는 안드로이드잖아 애는 커지지가 않잖아요 게다가 평생을 들여 아이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회학자 메리 월러스는 그 안드로이드들은 이미 출생률이 낮은 상황에서 아이를 갖는 부모의 수를 더 줄이게 될 것 이라며 그녀가 베이비 둠이라고 정의한 현상에 한몫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라이프의 인관화 부서장인 제이슨 그라프는 그 새로운 안드로이드들을 인관화 설계의 승리라고 부르고 그런 주장은 그저 새로운 아이디어를 향한 흔한 저항일 뿐이다 라고 일축했다 이바노프가 거부 발언을 하다 러시아의 경고에 대한 러시아 대통령의 반응 북극에서 모든 러시아 병력이 즉시 철수하라는 요구예요 랄랄랄랄랄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정치적인 얘기는 뭐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면 메인 퀘스트 앤더슨 경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만나보러 가보자 브리핑하고 있네 뭔가 쟨 인간인데 진짜 좀 접하고 싶다 무시하자 이정도는 대답하자 거절하자 왜 고통을 느껴 안드로이드인데? 고통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있나? 보다 인간처럼 보이게 아 일부러 쓰러진 척 한거구나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얘 그 맨 처음에 총알 맞았을땐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여론이 회의적으로 바뀌었네? 인공지능이 있어 책 인공지능이 있어 . 허어어어어어 진짜 무섭다 와 씨 탱크 책상으로 돌아가기? 어 왜 부가적인 목표가 사라졌지? 흠 뭐야 FACK YOU TOO 넌 안드로이드 만도 못하잖아 검제자 녀석 근데 무슨 죄로 들어오셨어요? 왜 이렇게 서있는거야? 야 무섭다 내가 죽을거야 진지함 확실해 바이오 컴퍼넨트를 해야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넌 안드로이드 만드는게 넌 안드로이드 만드는게 넌 안드로이드 만드는게 넌 안드로이드 만드는게 어? 작은 조각상 넌 안드로이드 만드는게 넌 안드로이드 만드는게 알겠습니다 ohne 넌 안드로이드 만드는게 예술 선택지가 왜 있는거야? 대답도 안해주는데 내가 공감해줬어야 됐나? 약간 좀 더 착하게 얘기해줬어야 됐나? 어 뭐야 어 어 어머 아니 내가 괜히 말 걸었나? 내가 말 걸어서 일이 망한 것 같은데? 어 어 왔다 아이 책상 확인도 못했네 사무실에서 대화 엿듣기 이거 빨리 들어보자 락을 듣고 있네 나이트 오브 더 블랙 데에에에스 탱크답다 분석하기 헤에에에 분석할 거 짱많은 반 안드로이드 슬로건 디트로이트 농구 모자 성냥 지미바 개털 세인트버나드 레드아이스 전담반 레드아이스 네트워크 해체 책임자 레드아이스는 마약이죠 디트로이트 경찰이 레드아이스 딜러의 네트워크를 분쇄해 국가전역에서 50건 이상의 체포가 이루어졌다 디트로이트 경찰이 도시에서 점점 새를 불려가던 레드아이스의 확산에 치명타를 날렸다 고위급 딜러와 공급자들이 철창에 갇혔고 마약반은 시가 50만 달러에 달하는 양을 압수했다 점점 큰 재능의 소유자인 헨크 앤더슨 형사가 수개월의 계획이 진행된 이번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핵심인물이었네 지방검사는 앤더슨 형사와 그의 동료들이 이 일처리를 모범적인 경찰 수사 업무라고 설명했다 앤더슨 형사 경위로 진급 디트로이트 경찰청에서 최연소 경위가 되다 헨.. 펭크 앤더슨 경위는 DPD 역사상 가장 화려한 경력을 지닌 형사였으며 세간의 이목을 끄는 다수의 체포기록을 가지고 있어 경찰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찰로 손꼽히고 있다 하울러 경감은 앤더슨을 내가 같이 일해본 가장 재능 넘치는 경찰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한참 전에 이루었어야 할 진급이라고 발언했다 이 새로운 경위는 앞으로 더 빠른 승진이 예상되고 있으나 벌써부터 미래의 경찰국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디트로이트에서 레드아이스 압수 신기록을 수립하다 밴더슨 경위에 의해 긴 수사를 진행한 끝에 보트의 짐칸에서 거의 1톤에 달하는 레드아이스가 발견됐다 엄청 유능한 사람이었네 얼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도넛이네? 칼로리 알려주지 말라고 마음 아프다고 오오오 커피컵 식어버린 커피 뭐 볼게 있나 어 단풍나무 앤더슨 경위는 훌륭한 경찰관이었어 이제 빨리 엿들으러 가자 올라가서 들어야지 올라가서 들어야지 너무 해 너무 해 두꺼운 장편소설 어음 긍정적 여기선 입 닫고 나가는게 맞긴 했다 내가 내가 너무 생각이 없었다 불량품이 반응이 없음 팽크의 상태 확인하기 뭐가 잠겨있어 뭘까 안살줘 웃고 있는거 왜 이렇게 가식적이냐 긍정적 긍정적 음 책상 행크를 확인해 봤어 불량품 파일 분석하기 안기 안기 오 아까 조사해서 많은 것들이 열려있어요 개 워 어 뭐야 아하하하하하 완전 츤데레네 괜히 물어봤네 음악 헤비 멘탈을 듣는 건가요? 저는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하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하는 헹크 뭐지 저거? 반 안드로이드 네 하나가 끝 아 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래 파울러 저분이 파울러구나 거의 그냥 친구처럼 지냈나보네 거의 그냥 친구처럼 지냈나보네 침으로 이미 행동하는게 사람인데 사건 파일 원고는 자신이 출근할 당시 평소처럼 다 자신의 안드로이드를 자택에 남겨놨다고 증언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안드로이드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아파트에 무단 침입의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안드로이드가 명령도 받지 않은 채로 집을 떠나간 것일 수도 있다 얘는 실종이고 얘는 용의자야 원고는 챔벌레인 에버니오에 위치한 페스트코니독스 레스토랑 체인에서 종목 종업원으로 근무중인 을 모델 안드로이드에게 공격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안드로이드가 갑작스럽게 자신을 공격했으며 현장에서 도망치기 전에 목을 졸으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안드로이드의 행방은 묘연하다 원고는 자신의 안드로이드인 모델에게 공격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드로이드는 싸움을 벌이기 전에 집에 방 다수를 어지럽혔다 에덴클럽의 매니저인 원고가 생소 안드로이드 의 원인 불명 실종을 신고했다 안드로이드는 고객의 집으로 동행한 후 다시 클럽으로 교환하지 않았다 안드로이드 문제가 되게 많네 어? 다 전량 회수 조치해야지 243개? 243개? 다른 짓하는 중 어... 이해 네 엠... 협박은 아닌 것 같고 완강하게 가자 어? 어? 오우 후우 내가 가자고 할때는 싫다고 해 놓고 헹클을 기다리며 선종정원 아만다를 찾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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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있네 뭐지? 두 개나 놓쳤어 아만다와 대화함 경찰서 도착 앤더슨 경위 찾기 카를로스의 안드로이드와 대화함 카를로스의 안드로이드가 자멸함 대화함으로 인해서 무조건 자멸하는 선택지밖에 없기는 하네 개빈과 대화함 로봇 양육 읽음 뭐 하나 잠겨있는데? 또 뭐 문서 놓쳤나? 헹크가 도착함 헹크의 책상을 조사함 다 봤음 헹크에 대해 알아본 헹크가 박차고 나감 헹크와 대화함 파일을 조사함 사건에 대해 대화 헹크가 극도로 화가 남 아니 뭐야 이거 극도로 화가 남은 필수네 얘는 뭐지? 이거 왜 나뉘어져? 헹크가 실마리를 발견함? 실마리를 발견 못함? 이건가? 아까 다른 책상에 문서 있었는데 그대로 일을 해버렸다고요? 젠장 어? 호텔에서 자고 일어났다 이 게임에서는 20 아니 38년도라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5년 뒤데 정말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까? 난 아닐 것 같은데 엘리스 쉬게 하기 15년 뒤 아무리 기술이 발전이 빠르더라도 이 정도로 수준 높은 AY와 이런 기동 능력을 가진 안드로이드가 나온다고? 꼬미길 바랬나봐 피곤해? 개피곤해 보인 목욕부터 해야 배고파... 배고파부터 하자 어? 이거 읽을 수 있는 거 아니? 티비 켰다 앨리스가 응 귀여워 불쌍해 물부터 틀고 얘도 엄연한 불량품이잖아 그지? 어? 뭐야? 자르기? 뭐를? 머리를? 똑같은 기종이면은 눈에 띄니까 어머 새로운 머리카락 색상 선택 흑색 흑색 이게 어딜 봐서 흑색이야 회색이지 금색 금색 흰색? 뭐가 제일 나아요? 흑색 흰색 흰색 금색 왜 전부 다 다름? 갈색이 초창기였고 그지? 금색이 제일 나아? 그래 일로 하자 다들 취향 되게 가지각색이네 헉! 얘도 이거 제거한다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 떼지는 거였어? 접수 흑 흑 훗 헉 이게 그냥 사람이네 엘리스에게 돌아가기 엘리스가 목욕하는 중 엘리스 기다리기 어? 이제 템플릿 볼 수 있다 난 이거 볼 때가 제일 재밌더라 사이버 야생 최초의 안드로이드 동물원 개장? 그건 또 뭐야 사이버라이프가 지난 30년간 멸종됐던 모든 외래종을 전시할 최초의 안드로이드 동물원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장할 예정이다 그들은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장수거북과 북극곤, 마운틴고릴라 아프리카 코끼리, 다수의 호랑이종 등도 그 중 일부라고 밝혔다 사이버라이프 CSR의 여성 대변인인 다니엘 카네기에는 동물원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시며 우리 주변의 연약한 환경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젊은 세대들에게 교육하고 감화시키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일부 환경동가들이 동물원 때문에 진짜 동물의 멸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라진 동물종을 재현하기 위해 기술이 활용되는 일에 열광하지 않기는 힘든 일이다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동물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이버라이프 측은 진짜보다 더 진차같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가족끼리 주말여행을 가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캐나다는 여전히 안드로이드 청정구요 위합종국이 28년 초기에 안드로이드법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국회는 또다시 국내에서 안드로이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시켰다 그 결과 안드로이드는 여전히 캐나다에서 판매가 불가하며 캐나다 국내에서 그 어떤 공식적인 지위도 허락받지 못하고 있다 안드로이드에도 비해 사상 최대의 실업률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전례없는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는 안드로이드 합법화에 대한 찬성 및 반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야 실업자들은 진짜 다 캐나다로 가겠다 그렇지 않아? 10시 32분 언제 체크아웃하지? 10시 32분 10시 32분 10시 32분 이 뭔 미친놈이야? 야, 나 이제 알았어. 안드로이드들이 습격했다는 거 다구라임. 경찰서에 접수된 안드로이드 사건 사고들 전부 다 그거 소유주가 잘못한 거야. 인간이 개쓰레기지. 여기에 머물선 없다. 친척의 도움. 안드로이드가 준 정보. 친척의 돈? 여기에 머물선 없다라는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그럼 안드로이드가 준 정보를. 아까 폐기장에서 말했던 제리코가 있는 주소일까? 이게? 결의를 보인다? 아, 서로를 지지한다. 그냥 둘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서로를 믿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너를 지지한다. 그리고 넌 내가 너를 지지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지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지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지한다. 엘리스에게 아침 가져다주기. 나가야돼? 아침 무료 제공해주나? 조식? 어? 뭐야 왜 경찰이. 어머. 어머. 탱크가 왔네. 탱크가 왔네. 그쪽 가게를 턴 여자?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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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원실 서식하게. 수색 안하면 안되나? 진짜 불쌍한 애들인데 하지만 나는 코너니까 바로 수색하러 가야지 교섭한다 왜그래요 따라가 나도 보고싶단 말이야 혼자 가지마 난 말 잘듣는 개가 되고 싶지 않아 헹크 너의 파트너가 되고 싶지 헤라헤라헤라 어후 불쌍해보여 하하하하하하하 나 말하는걸 왜이렇게 웃기 18호실 나갔나? 나왔네 개빨리 나왔네 어떻게 나왔냐 기차역으로 가 헥 숨기 위험도 30% R2를 길게 눌러 목적지와 위험도 확인 저쪽으로 가야되네 아 빨간불인데도 이제 건널 수 있어요 돈 워크라고 써있는데 인간만이 판단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들은 원래 못 건너잖아 저 근데 마커스가 건너려고 했는데 안 건너졌었잖아 대박 이런 디테일 미쳤다 그쵸 이제 더이상 시스템적인 제약이 있는게 아니라 위험도 99% 는 낮아지 아 무서워 아 뭐 이거 어떻게 하네 건너? 걍 건너 건너 자가 오든 말든 나 사람이여 들기 펼쳐 그냥 들고 가지 어? 다른 사람 우산인게 대세야? 일단 나부터 살아야될거 아냐 거지한테 돈 주고 갈까? 우리가 돈이 어딨어 우리가 거진데 포원 종료 여러분 아 또 경찰 오네 아씨 어? 저기도 표시있고 저기도 표시 있네 여기 여기가 뭐 좋아 좋아 야 이제 신혼무신은 그냥 기본이네 오케이 무사히 탈출했다 아 에휴 마음이 안 좋네 5조 오줌 이야 미쳤네 이 루트 에엥 이게 무슨 일임? 일단 모텔에서의 아침 미 페가랑 주차장 이었을 거에요 근데 지금 시작 루트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중앙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앨리스와 대화함 앨리스의 목욕을 준비함 머리를 자르고 색을 바꿈 앨리스와 대화함에서 바로 그냥 모텔방 둘러보기로 빠질 수가 있네? 앨리스 안 씻어? 안 씻고 그냥 갈 수 있는 거야? 어쩌구나 LED를 제거함 목욕을 끝남 시계를 봄 밖을 봄 사이버 야생을 읽음 그림을 봄 채널을 바꿈 앨리스가 토드에 관한 보도를 들음 앨리스를 위로함 아침 식사를 찾아본 카라가 경찰을 발견함 코너가 모텔을 조사 접수원을 신문함 행크를 따라감 행크가 모텔방을 확인함 확인하지 못함도 있고 확인하지 못하면은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네 완전 확인하지 못함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나? 모텔 방을 확인함 카라 엘리스가 길로 나감 기차역을 향해 걸음 경찰을 피해 움직임 경찰한테 들켰을 경우 이쪽 루트로 빠지는구나 엄청난 미친 추격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다 스킵하고 그냥 기차 탔어요 들킬 걸 그랬나? 마커스다 진짜 인간처럼 앞쪽에 탔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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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노숙자네 상징 보기 상징 보기 이거야? 그래비티 찾아보기 여기 있네 주변을 둘러봐서 주변 속 상징 찾기 상징 찾기 찾을 상징 상징 분석 단서 갱신듬 어어 어 상징을 찾으면 새로운 그래비티가 나오네 다음 음 그래비티 찾기 진짜 안드로이드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네 본서가 있다 사이버라이프의 점쟁이 컴퓨터 점쟁이도 안드로이드가 있어? 사이버라이프가 초당 1조회의 연산이 가능한 엑소플롭급의 새로운 양자 슈퍼 컴퓨터를 공개했고 이는 여러 명에 달하는 인간의 사고를 단 한 대의 기계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속도이다 이 컴퓨터는 다양한 원인과 발생을 예측에 사용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됐다 사이버라이프의 미래학 부사장인 필립 시몬은 당사에서 한동안 시험 가동이 진행 중이었으며 결과물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컴퓨터는 공격적인 외계인 침략 또는 유성 슈퍼바이러스 등 전세계적인 기후재난과 같은 대량 멸종사건의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그 이후 컴퓨터는 인류가 허를 찔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재앙을 예측 및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최후의 날 예측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많은 전문가는 이 컴퓨터를 실용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환영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우주비행사가 2호를 탐사하다 나사가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2호를 탐사하기 위해 5개의 안드로이드 승무원을 우주로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다 그지? 여정은 3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면 우리 태양계 행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최초로 우주에 보내지는 안드로이드들은 아니지만 이번 임무는 처음으로 승무원 전원이 안드로이드로 구성되었으며 안드로이드에게 임무 전체를 맡겨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그들에 대한 신뢰가 증명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사의 국장인 마이클 셸리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다 안드로이드들은 우주를 정복하는 아주 놀라운 자산입니다 우주 방사선은 인간의 DNA를 파괴하죠 인간은 장거리 우주 여행에서 많은 영향의 고통을 받지만 안드로이드들은 그 문제를 문제들 대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사는 복귀 여정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해줬으며 헐 안드로이드들은 행성에 극단적인 조건 때문에 파괴되기 전까지 몇 개월간 이후에서 작업할 것이라 발표했다 복귀 계획을 세워줄 필요조차 없기는 하지 그치 야.. 영락없는 안드로이드 아.. 인간이네 저건가? 어 그러네 찾았다 왜 얘네들은 안드로이드가 되.. 물어보면 쌩을 까냐 여깄다 이거랑 뭐 상징이 또 있어? 여기 하나 더 있네 이건 또 어디야? 이제 뛰어다닌다 어 뭐야 어 엄마 안드로이드가 빨간불인데 걸어요 어머 쟤 불량품인가 봐 빨리 차분해 여기로 더 갈 수 있나? 어? 안 가져지네 그래비티 찾기 이쪽 방향 안 뒷받 zuk 오 오픈 야 하 아디스가 칼 예 마이 아 어? 내 얘기잖아?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괜시리 고맙네 래피티 찾기 너무 헤매지 않게 길을 어느정도 알려주네 이게 어디야? 여기가 아니야? 어디지? 래피티 찾기 어? 래피티 찾았어 찾았어 어? 로봇은 아까 내가 봤어 이쪽인거 같은데 나머지 하나는 어딨니? 나머지 하나는 어딨니? 어? 여기로 들어가도 되는건가? 어? 여기있구나 이걸 치워야되네 어? 여기있구나 어? 항상 갱신됨 흑인여자가 그려져있는 그림 아 나 잘 어디있구나 여보 흑인행 잠깐 우리 저기있구나 여기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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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으로 갈 방법 찾기? 이걸 어떻게 가? 다시 나갈 수는 있는 건가? 못 나가는데? 이 차를 밟고 가? 어? 아 이 쓰레기통? 뭐야? 역시 안드로이드라 그런가? 장난 아니네 다 무너졌네 어? 저기까지 점프가 가능한가? 예측 오른쪽 스틱으로 경로 선택 핫! 이 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으엑 에이 이예앗 어? 이야이 우앗 완벽 슛 이 정도면 진짜 안드로이드는 신이 아닐까? 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잘 안보이네. 예측. 부와옹. 뒤로 역재생을 한 다음에? 다른 경로도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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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오케이.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했다. 여기로 바로 점프해버리긴? 하앗! 너무 높음. 하앗! 여기서? 옆으로. 숱. 가자. 하앗! 하앗! 되게.. 이런데 보면 좀 기분이 묘하지 않아요? 맨 처음 이 건물이 지어지고 저런 막 녹슨 구조물들도 전부 다 새거였을텐데 버려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렇게 형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녹아버리다니 이건 뭐야? 얘도 자유를 찾아 걸어온 로봇일까? 지금 내가 살고있는 이 공간도 진짜 너무 너무나도 새거고 좋은데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변해버릴까 두려워요 뭐, 뭐 어디로 가? 뭐, 뭐 어디로 가? 여기야? 아닌데? 대체 이 장소가 아니지 않..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좀 맘에 안들게 나오네? 어..어떻게 있어야 되는거지? 여기 서있으라는 표시인가? 이따 아, 어디 가? 친구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네 이야 여기 이런 곳이? 저 뭐가 있을 법 하네 상징 발견함 배로가 저쪽에 뭐가 있네? 누가 봐도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쪽에도 뭐가 있네? 점프? 흡! 흡! 여기 뭐지? 카메라 밖으로 벗어났지만 아무것도 변하는게 없는걸로 봐서 여긴 아무것도 없겠네 근데 배로 안가고 여기로 가면은 흡! 뭐가 있는거지 내려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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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가 안돼 이런 썩을 흡! 아 이게 진행루트네 야! 아까 그 다리 지나.. 거.. 건널려고 하면은 무너지나보다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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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 꼴을 봐야겠어 나는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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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돌아가네 이거 저 잣네 이거 흡! 괜히 수상한거 발견해가지고 점프하라고?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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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이런 장소에 있는 물은 진짜 완전 썩은 물일텐데 근데 근데 왜 맑아보임? 코트가 벗겨졌네요 약간 내가 물량품의 왕이다 이런거 느껴지는 코트였는데 이제 진짜 그냥 난민이 됐네 배를 둘러보기 엥? 플래시 라이트가 있네 플래시 라이트가 있네 흔들어 주세요 씨끼씨 흔들어 주세요 씨끼씨 보드 둘러보기 단단히 잠겨있고 어? 무슨 소리 들리는데? 어? 여기 열린다 에듬 엥? 아 아 텍스 여리 앤 에어 르 아 엘 리지 말했음 아무것도 없는데? 엉? 여기도 랄 R-A9이 적혀있어요 R-A9 R-A9 나가고 싶은데 안나가지 나가지 다 잠겨있어 R-A9 아니 이거 공포게임 아니잖아요 왜이래요 뭐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뛰어갔는데 왜 저런소리가 어이씨 뭐 마저 둘러보고 당연하시겠지 여기는 또 돌아가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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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그러니까 sold 아 아 maar Are 너pod 안드로이드 망령이야? 어! 얘다! 쟤다! 걔다! 그 사건 파일에서 봤던 그 살인 안드로이드 펀데일 역에 도착 다른 불량품을 회상함 역의 그래비티를 분석함 점쟁이 읽음 안드로이드 우주비행사 읽음 하나 빼트림 역에서 나옴 그래비티 따라감 안드로이드에게 제리코 위치를 물어봄 도로에서 벗어남 뭐 하나 빼먹음 제리코로 가는 길을 계속감 쓰레기통을 딛고 올라감 옥상에 도달 뭔가 또 빼먹음 틈새를 건넌 문까지 도달함 버려진 사무실을 둘러봄 올바른 출구를 찾음 안드로이드의 시체를 봄 제리코 발견 여기에서 멀쩡한 길로 가다가 다리가 무너짐 우회함 뭐 이런거 있었을 것 같고요 크레인에 오른 후 점프함 배 내부 손전등 찾음 기계실에 들어감 통로에서 떨어짐 제리코 거주자들을 만남 동그란 에이 좋아 흐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야, 여기 나갈 수... 안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계속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안 나감 하고, 에피소드 끝나지 않을까 스캔하기 범죄기록 불법 도박 사기 아니 경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헹크 형님 이게 맞습니까 헹크 핸더슨 경위 게리 케이스 범죄기록 체포부릉 위생법 위반 위생법 위반 디트로이트 식품 위생 면허 C 면허 만료가 5월 20일인데 갱신 거부를 7월 24일날 했어 오오오오오 오우우우 하, 알갓, 나. 다음 스트레트! 오우우 하, 이거.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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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동동의 사과하기, 파트너. 화해하기. 사과하고 더하자. 야시키 위생법 으 으 괜찮은 거야 이거 햄버거 또 없나 스캔할 것도 없나 음!.. 으어어여 없냐 엔더슨 경혜와 하야기 나 여기 들어가봐야지? 너무 궁금하다 와 이게 안들어가지네 쓰레기 똥게임 수준 꼬박 콜렌스테롤 친구 꼬박 하하하하 아무렇지 않아해 와우 와우 너무 맛있겠다 왜 잔소리했는데 신뢰도가 올라가지? 어? 잠겨있는게 있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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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요상하다니 완전 섹시한데 하하하하하하 헹크 안들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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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내가 도움을 못하겠어 그럼 너의 집을 다 해주는거야? 내가 다 알아볼게 해? 거짓 어? 아 오히려 떨어졌네? 아니 괜히 조사했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까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게 자신을 알아주길 바랬나보다 배터리가 없나? 죄송합니다. 사이버 생활을 만들었다고 했었죠 아 엘리베이터에 있는 계획을 하겠지? 아니요 제가 왔어요 뭐야 도대체 뭐지? 엘리베이터 고풍스러운가봐 사일런트 힐 느낌 풍나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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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다고 밑에 뭐가 있는데 세털? 바위비둘기에 털 바위비둘기의 털 아, 반응이 있다 오, 이게 뭐가 그려져있네? 이게 무슨 심볼이지? 문서있네? 레드아이스 확산 최신 마약위기가 디트로이트를 유린하다 공식적으로 레드아이스라 알려진 합성흥분제가 디트로이트의 증가추세인 하류층의 애용마약이 되어가고 있다 분석가들은 안드로이드 생산의 중심지라는 디트로이트의 지위로 인해 안드로이드가 인간의 일자리를 차지하며 발생한 불만이 마약이 퍼지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학자인 줄리안 카터 박사도 다음처럼 안드로이드와 같은 연관을 짓고 있다 사이버라이프의 안드로이드들이 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그것들과 함께 레드아이스도 퍼졌습니다 겨우 먹고 살 정도만 벌기 위해 절박해진 가난한 사람들은 마약 복용자가 되거나 심지어 판매상이 되기 쉽죠 이 마약의 급속한 인기 확산에 더불어 마약의 화학적 구성도 특별할 정도로 위험천만하다 안드로이드 파란 혈액의 주원료인 티리움이 레드아이스의 활성물실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으며 하... 이 물질은 호르몬 생산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다 국립마약방지위원회는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다 원료의 순도가 매우 낮으며 그 순도는 계속 악화되어가고 있다 미국 최대의 마약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피는 파랗고 얼음은 빨간색이며 돈은 녹색이다 그러니까 레드아이스 밀매상의 비공식적인 좌우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전환점을 넘어서다 환경운동가들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지구온난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는 전환점에 대해 경고해왔다 그리고 현재 과학자들은 공식적으로 그 전환점을 넘어섰다고 말한다 2000년 이후로 그 전 세계 열대우림은 79% 해양산온은 58%까지 감소했다 또한 다소의 주에서 연한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일을 받기 위해 애를 쓸 정도로 해수면이 상승할 때까지 급빙이 녹아내리기도 했다 이정도로 냉각개수가 약해진 이상 이제 환경에 흡수되기에는 대기중의 탄소가 너무 많아졌다 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잘못 눌렀어요 내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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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환경단체의 수장인 제이슨 리이슨은 이 연구는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의심해왔던 것을 사실로 확인시켜줬지만 진정한 재앙은 거의 고갈된 데다가 다시는 보충할 수도 없는 에너지부터 광물에 이르기까지의 천연자원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다 라고 발언했다 근데 진짜 천원자원이 다 바.. 그.. 바닥나면 우린 진짜 뭐 어떻게 살아야 돼? 계속 줄어들고 있는거 아니에요? 매장량이 다소의 환경운동가들은 리스의 발언이 사람들이 조치를 취하는 일을 단념하게 만든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리스는 사람들이 상황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 이제 행성은 점점 더 더워질 것이다 유일한 의문은 얼마나 빠르게 더워지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라며 그런 비난을 일축했다 아 근데 자원의 감소는 난 진짜.. 진짜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비둘기가? 여긴 안 열리나? 용의자가 불량품인지 확인하기 큰섬의 원인 찾기 이.. 이.. 이 길기가.. 우와.. 볼게 되게 많네 끝에서부터 보다 보자 도시 농장 코스터 포스터 모서리 최근에 옮겨집? 이게 뒤에 뭐가 있나 건데? 대원에기 어? 여기 뭐야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찾았다... 아니, 아니, 말하자마자. 그 사회에 있는 것 같다고요? 아니, 아니, 사회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아무것도 없군 그 제일 열고싶지 않은 냉장고 그래도 사람이 살았었으니까 어? 용의자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음 안드로이드... 불량품 안드로이드가 확실하네 비켜봐 임마 용의자는 야생동물을 돌면 밀리터리 자킹 운전면허증 위조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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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씨 파란 혈액 안드로이드 피가 많은 듯 헉 이거 뺐네 LED RA9 Did you know it? any idea what it means? RA9 Written 2471 times It's the same sign Ortiz's android wrote on the shower wall Why are they obsessed with this sign Looks like mazes or something 강박적인 금비 나무 의자 최근 건드려져 개봉된 마커펜 아직 마르지 않았음 최근 사용됨 오 사건 재구성 오랜만이네 용의자가 최근 이곳에 있었어 막 쓰다가 안드로이드 경찰이다 우와 씨부레 어 용의자는 거실로 도망쳤음 도망쳤음 위쪽이 아니라 여기로 도망쳤음 음 여기에 진짜 쓰러진게 하나 있는데 손가락 자국 손가락 자국 지문이 없음 긁힌 자국 아연도금 강철의 흔적 금속 갈고리 최근 망가짐 도망쳤음 위에 달려있었네? 얘가 터엉 하고 머리를 쳤구나 용의자는 정문으로 도망쳤음? 용의자가 우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음 용의자가 아직 이곳에 있음 가장 소름끼치는 소리 용의자 찾아내 용의자 아! 뭐야 그만간다 왜 나를 시켜요? 렛츠고 달려! 렛츠고 빠르지만 위험함 쉽지만 느림 빠르지만 위험함 난 날 믿는다 더 안전한 우회로 균형 잡힘 빠르지만 위험함 조건하면 지민을 다 놓침 난 날 못 믿겠어 이제 거리가 짧지만 사람이 많은 거리가 짧지만 사람이 많은 옥 옥 우와 막혔는데? 오케이 거리가 짧지만 느림 빠르지만 위험함 더 안전한 우회로 아! 아이유 야이씨 아이 자꾸 멈추네 틀어 엑스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오 간지 올라가고 거리가 짧지만 사람이 많음 레츠고 제일 그대로 따라가는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오 오 어딨어 잡았다 어? 잠깐만 이건 행크를 잡아야지 생존 확률 89% 오 그딴거 필요없어 아이씨 행크 폭풍 상승 호감도 부와악 우린 친구야 이제 아이씨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나보다 아씨 내가 좀만 더 잘했으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텐데 점심시간 행크와 합류함 주변을 분석함 행크와 대화함 행크가 대화하지 않을 수도 있나봐요 행크에게 콜레스테롤 경고를 함 나머지 두개는 잠겨있고 은신처에 들어감 깃털을 조사함 LED를 찾음 일기를 찾음 뭐 하나같아 바로 엔딩인데 뭘까 이게 RA9 문자를 봄 의자를 조사함 세장을 조사함 레드아이스 확산을 읽음 전환점을 넘어서다 읽음 로버트를 찾기 로버트를 쫓아감 로버트를 따라잡음 로버트가 행크를 밈 행크를 구함 로버트가 도망감 아 로버트 따라잡은 거야 내가 아 놓친게 아니었나 보다 놓쳤으면 그냥 여기서 바로 게임 오버고 어 다른 루트가 있네 그냥 그냥 행크를 밀었다는 이벤트조차 없이 그냥 로버트가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제 따라잡아서 로버트가 행크를 미는 이벤트가 발생했고 제가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친구가 됐죠 게이드 로버트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행크와의 호감작이 아주 그냥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슬슬 피곤한디 조금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었네 우리onton! 도움말! 우리의 고향으로 인정했고 우리의 고향으로 인정했고 감사합니다.